김종훈의 몸무게가 한 번 쫙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게 심장 스탠스 수술을 하면서 피를 많이 흘려서 살을 뺐어요 그러면 그때 살을 빠진 몸매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걸 다시 찌웠죠 그러니까 이게 여요현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되게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을 뺄 때 강제로 뺐는데 이걸 운동으로 근육을 만들어주면서 정상화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찌면서 더 쪄버렸어요 그러면 혈압이나 당뇨, 거지혈증, 기타 등등의 많은 합격증도 이 나오게 돼 있고 이제 김종훈이 최근에 우리 수에 나왔을 때 봤다시피 담배 재떨이가 지금 초등학교 교실에까지 막 놓고 있고 그리고 이제 꼬무버트 탔는데 그 위급한 현장에서 재떨이 거기에 내놔요 그래서 버트에다가 진짜 꿀촌가 보네요 진짜 담배를 그렇게 펴대는데 혈관이 좋아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제 얘가 술을 좋아하죠 그리고 김종훈을 위해서 매해마다 10대 초반 여성 10명을 매해 상납을 합니다 매해 처음 듣네요 또 그건 이제 규정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들어가서 이제 김종훈이라는 데 머물 뭐 석는 여자도 있고 마사지도도 있고 분리가 되는데 어쨌든 매해마다 새로운 여자들이 올라오는데 이거를 이제 김종훈이가 절제할 수 있을까 절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성력으로부터 절제가 안 되고 그러니까 옛날 왕들이 담명하게 된 그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운동 안 하고 이런 성관계가 문란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후병까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라면 스트레스를 덜 받는데 지금 북한이 나가는 나라는 지금 사상 최악의 경제난과 또 이제 주민불만 또 엘리트의 붕괴 이런 게 지금 오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스트레스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주 극한 상황의 스트레스와 절대 되지 않는 사생활 이런 것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김종훈은 이제 근본적으로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그러니까 아버지 김종훈은 이제 나이가 한 40대 50대부터 이제 아버지가 죽는 바람에 자기 마음대로 했죠 그 전까지는 김일성이가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보냈어요 근데 김종훈은 30대 이미 아버지는 죽었고 30대 중반에 장성택을 죽여버렸어요 그럼 자기한테 누구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집안에 어른이 있어 가지고 너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제 마음대로 이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무절제한 이런 생활 습관이 이제 김종훈의 현재 몸을 만들어냈고 지금 뭐 그 사양 노루 사양 배꼽에서 나오는 그 사양을 추출해 가지고 이걸 이제 링고로 수액화 해 가지고 그 수액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최후의 보루인 거죠 아 다른 약은 이제 안 듣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사양이라는 게 대한민국에는 사양이 진짜가 거의 없습니다 사양 노루가 거의 멸종난계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한반도 38선 일대 그 벨트에서 나오는 사양 노루가 진짜라고 합니다 T 배수를 포함해서 조금 거기에 나오는 사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북한에서 나오는 모든 사양 노루는 전부 다 김종훈한테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양 자체가 이제 그 혈관을 이렇게 뚫고 이제 혈전을 녹이는 그런 강력한 효과가 있다 보니까 뭐 공진단 이라든지 뭐 이런 데 약재 쓰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사양이 없기 때문에 다 이제 사양 대용품으로 쓰는 거죠 근데 김종훈의는 진짜 사양으로 수액을 만들어서 이걸 혈관 돌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김종훈의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된 겁니다 근데 이거 다음에 안 되면 이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종훈의가 그나마 뭐 빨빨거리면서 다 내는 이유가 그 사양 수액 맞고 지금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제가 보건대는 1년 지나면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막 사진 중에서 막 가슴에 패치 붙이고 있는 심장 쪽에다 그런 사진도 있고 뭐 여기 뭐 요러시랑 그런지 뒤에 홍란 사진도 있고 뭐 손목 돌아간 사진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 확실히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것들을 확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보면 얼굴이 시커붙였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후변에다가 피가 안 좋으니까 얼굴이 막 시커멓게 나오고 있고 담배를 피다 보니까 이제 뭐 온갖 이제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이 이제 보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을 이제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그 숙마가 유일한 운동 수단인데 북한의 김종훈이가 지금 러시아로부터 명마를 이제 20마리씩 수입을 합니다 몇 년에 한 번씩 근데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한 번 수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새끼치게 해가지고 말을 육성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계속 수입을 하냐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김종훈이 몸무게가 150kg 육박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설주를 3명을 태운 겁니다 이설주 몸무게가 한 50kg를 가정한다면 그 말 한 마리 3명을 태웠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 말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뛸 때마다 호척추가 나간다든지 그래서 김종훈을 태울 수 있는 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계속 수입하는 것이 아닌가 그 말 한 번 수입할 때마다 한 2, 30억씩 들어갑니다 이게 그렇죠 좀 비싸죠 러시아 명마들인데 그래서 아마 김종훈을 태우는 말 자체가 너무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 번 태우고 달리게 되면 그 말이 약간 좀 촉추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생겨서 교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말이라는 게 문제가 생기면 이제 말이 주저앉거나 넘어지게 되면 바로 김종훈 같은 경우는 땅에 떨어지는 순간 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종훈의 말은 항상 최상위 것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뭐 새끼를 낳아가지고 키우는 게 안 되면 또 수입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뭐 계속 수입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제 추측을 해봅니다 최근에 미국 싱크탱크에서도 김종훈 사망 이후 시나리오가 나왔더라고요 사망 시 딸 김주에 대신 김여정이 대리 통치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앞서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런 시나리오가 녹록지 않아 보이고 뭔가 군부라든지 뭔가 원래 기존의 그런 북한에서 정권을 잡고 있던 그런 세력들이 좀 개입을 할 것 같은데 이 김종훈 사망 후 한반도 시나리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강력한 흡수력을 가진 이제 남쪽의 대한민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이 있고 근데 이제 아마 이제 북한의 김종훈 정권이 어떤 삐꾸대 가지고 몰락할 경우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개입을 할 것이며 중국은 어떻게 개입할 것이냐 이런 전략을 짜고 있는데 중국의 지도부는 북한의 엘리트들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트들을 바꿔서 중국식 개혁개방안을 끌고 나갈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엘리트들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으로 통일할 경우에 동독의 사례를 우리가 보면 동독의 엘리트의 정치 권력화된 엘리트들은 전부 다 숙청이 돼가지고 실업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학자 계통, 의사 이런 엔지니어들만 다 살아남았고 노동당이라든지 이런 정치 권력화된 엘리트들은 전부 다 무직자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김종훈 정권을 이끌고 있는 엘리트 그룹들은 대한민국으로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한테 붙어 가지고 개혁개방안을 통해서 기득권을 잡는 것 밖에 길이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북한의 기득권 세력이 아니라 북한 주민을 상대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리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계속 알리는 거예요 격차도 벌리고 그래서 때가 되면 북한이 개혁개방 돼가지고 변화가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투표로서 중국으로 갈래? 아니면 한국으로 갈래? 결정할 때가 옵니다 반드시 독일처럼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조금 미래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개혁개방까지 할 수 있으면 하라 그리고 이제 언젠가 통일을 해야 되는데 친중화된 정권으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으로 통일돼가지고 하나로 갈 것인지 이걸 북한 주민들에게 투표를 통해서 물으려고 할 때 북한 주민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선택하게 만드는 게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할 일이다 그래서 이제 전단지가 왜 필요하냐 전단지든 라디오든 USB든 뿌리쓰고 다 뿌려가지고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우리가 뭔가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우리는 이렇고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은 이렇고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줘가지고 우리는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고 있고 동포들과 함께 분단 이 체제를 극복하고 번영한 한반도를 어떻게 만들겠다 이런 비전을 갖다가 북한 주민들에게 계속 알려주는 게 이게 대한민국이 할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아무리 엘리트들을 잡아가지고 변화시킨다고 해도 북한 주민 전체가 대한민국으로 오는데 그거 누가 맞겠습니까 그래서 국변하는 북한 체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걸 관리할 것이냐를 우리가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통일을 준비하는 세력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너무 정치권이 양분화되어 있고 맞아요 한쪽은 거의 친북화되어 있고 한쪽은 이제 뭐 북한을 압박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 전략도 없고 비전도 없고 자간 이렇게 우왕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사실은 좌둔 우둔 이게 하나로 모아주고 가죠 독일처럼 서독정부가 다 이게 야당 여당 진보 보수다 있었지만 동독에 대한 정책만큼은 하나가 됐습니다 동독 주민의 인권 무조건 하나입니다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 정권에 대한 이런 통제는 다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동독의 주민들이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그 호네코 동독 수상 공산당 청소기가 선동을 했어요 우리는 서독으로 가게 되면 다 망한다는 식으로 그렇지만 동독 주민들이 호네코다 눈 꽂아라 그리고 투표로서 그냥 서독으로 흡수를 결정을 했거든요 그 과정에 서독정부가 어떻게 했는가 그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독의 상황과 비슷한 그런 이제 그 결과가 이제 곧 오게 돼 있어요 이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준비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안타깝게도 너무 지금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북한 주민들을 향하는 어떤 그런 우리 국민의 어떤 마음이나 이런 힘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중국으로 가겠다고 하게 되면 참 이게 난감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좀 깨어나서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좀 볼 때가 왔다고 저는 봅니다 김종원 정권의 협박이나 그들의 도발은 우리가 일정한 부분은 감내를 해야 된다 이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한테 도발받음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볼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핵을 우리가 이제 못 씁니다 그거 쓰는 순간 김종원은 바로 죽습니다 이거는 미국한테 그거 김종원 잘 알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F-35 전투기를 포함해 가지고 이 군사력이 북한하고 비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도발하는 순간 북한은 그냥 순식간에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굳이 북한한테 이렇게 쫄아 가지고 무섭다든지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전혀 우리는 그냥 북한 주민들을 보고 구설을 향해서 그냥 쭉 나가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 통일이 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일성이가 아바타가 되자니까 김일성이 중후반에 띵띵한 그걸 딱 오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미천이 없는 독재자들은 있죠 그래서 약간 김일성을 체격이나 이런 모습으로도 닮아가려고 하는 그래 뚱뚱하지 않으면 애성이로 볼 것 같으니까 약하면 더 어리게 보잖아요 얘는 중후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후계자 가정도 안 걸치고 들어가다 나니까 그래서 그걸 뒤집어 쓰다 나니까 살도 못 빼요 제살이 아닌 거라 이게 곧 수령의 살이고 인민의 살이고 북한 체제의 희망인 거예요 제살도 아닌 거예요 그게 권이고 다오고 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 살도 못 빼요 저러고 다닌 거 저거 자유세계에서 보기엔 미국 대통령들 보세요 60, 70에도 마라톤 뛰어요 세림하고 그래야 보기에도 마음이 놓이는 거지 저거 뒤굴리고 굴러다닌 놈 같은 거 그랬더니 자기 체제 유지 저건 유령들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김일성, 김종일을 영생하는 것들이 유흥통치하는 나라예요 그 유흥통치에서 삼대예요 이놈은 선대를 없지 않고는 어떤 피할도 못해요 제가 어리지 않습니까? 학력이 있기라나 출생신화가 있기라나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도 본 사람이 없어요 김일성, 김종일은 그래도 주변에 사람들이라도 있었어요 동창이라든가 뭐 아무것도 없어요 저러게 건강 이상살 그래서 뚱뚱한 게 건강 이상살이에요 나이에 맞지 않게 그렇다고 나는 자유세계나 여기서 건강 이상살 노려보는 거 굉장히 환영합니다 조주 같아서 저는 빨리 죽으라는 조주 같아서 가족력이 있잖아요 약간 심혈관 질환 그쪽으로 해서 급사하기도 했었으니까 그래도 김일성이 80, 80 넘겼어요 김종일은 69예요 아무리 가족력이라도 저게 40대예요 이제 40대 초반 맞잖아요 1980년생이지요 84년인가 아마 84년이면 이제 마흔 됐어요 마흔 마흔이 아니에요 마흔에 저러고 다니는 놈이 어디 있어요? 김일성은 마흔살에 저러고 안 다녔어요 김종일이도 저나에 저러고 안 다녔어요 다 50 넘어서부터 살이 찌기 시작한 거예요 이놈은 처음부터 살이 젖어져야 돼 의무적으로 세습으로 하루아침에 돌원숭이처럼 나타나다 나니까 자깃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 김종일이 이미지를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뒤통수 보면 김종일 앞통 옆통수 보면 김일성 이걸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연재강에도 옆으로 보면 수령미의 모습이 즉 김종일, 김일성 이쪽 옆으로 보면 장군님의 모습이 즉 김종일 이렇게 선전한다잖아요 내부교양자는 건강이상설 해갖고 듣긴 좋지만은 건강이상설은 누구한테나 다 있어요 그러나 저놈은 좀 심각하죠 연령에 맞지 않게 비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만병의 군원은 비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이상설 그거 제 몫이에요 건강이상설이 있다고 해서 오늘 저녁에 죽을 것도 아니고 누가 점쳐요 뚝뚱해서 또 빨리 죽었다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안 그래요? 그런 거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선천적인 기형이 선천적으로 뚱뚱함과 연결되는 어떤 부치병을 달고 나오면 몇 년밖에 못 산다 이게 가능하지만 얘는 구축에도 안 들어가거든요 제 판단입니다 그러나 이놈은 자연생장적 생명보다는 강압적 생명 정리가 더 빠를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독재자들의 말로 맞아준 건 맞아준 건지 외부에서 제거해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미국에서 싱크탱커에서도 김정은 사망 이후 시나리오가 나오기도 했는데 앞서서 사실 김주혜나 김여정 같은 경우가 후계자가 될 가능성 없다고 하셨으니까 아무튼 간에 만약에 김정은이 돌연사를 하든 맞아 죽든 간에 뭔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도 4대 세습이 가능할지 북한 시나리오? 김정은 사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정은이가 장성한 아들이 없이 적어도 20대 후반의 아들이 없이 굽사한다 자연생장적으로 그러면 후계자 채울 확률이 높지만 이때 김일성이가 100%의 파워를 가져갔다면 2대 김정일이는 50%의 파워를 가져가고 오늘날 김정은이는 멀쩡히 돌아다닌 것 같아도 20%도 안 돼요 북한 주민사회가 김일성 바라보던 믿음 김정일을 바라보던 기대 이걸 비해 볼 때 얘는 20%도 못 가져가요 만석군도 산대를 못 간다는 게 우리 조상들이 아주 지구하고 가장 지혜로운 철학적인 빼도 밟도 못하는 원리를 내놓은 게 그거예요 3대 아마 길거리에서 맞아 죽을걸 대가리 두는 순간에 왜냐하면 북한 기득권도 3대를 조단하니까 지겨운 거예요 지겹죠 사실 그렇죠? 지금 공포 때문에 묻어 다닐 뿐이지 이놈이 얼마나 사람을 시켜보면 북한 나이 다 70이 된 장령도 끌고 다닌 거 보세요 아무데나 끌고 나와서 훈창 깍 되는 짜리 군대 장교들처럼 21세기에 지금 국가적인 전승행사 아니고 그렇게 자기 군대 장군들을 끌고 다닌 놈이 어디 있어요 걔들을 훈창 깍 러시아에 갈 때도 구르고 갔대요 그러시아 나은 축들은 깔끔하게 군복이고 나은데 이건 허리도 못 펴게 머리도 못 펴게 훈창 깍둑 매달아 가지고 굴고 다니는 거 자기가 세다는 걸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김일성 김정인은 그따우질 안 했거든요 정주는 기념행사 때나 그렇게 했거든요 그거 다 인간이 부실해요 저는 한 개인이 인간으로서도 자동 미달이고 그런 게 저렇게 올라가 앉았으니 세상은 차마 이러냐죠 어쨌든 다 김일성 김정인 독으로 올라간 놈이니 그 덕에 또 죽게 돼 있어요 그게 역사의 순위예요 그러면 그렇게 막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하지 않았던 좀 몰상식한 짓도 하고 어느 순간에 약간 김정은이 좀 약해지거나 좀 뭔가 많이 아파서 누워 있거나 이럴 때 약간 쿠데타 이런 것도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저는 북한을 북한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북한은 또 다른 유형이 어떤 또 다른 동서고금에 존재해 본 적이 없는 국가 존재해 본 적이 없는 또 다른 유형이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다 국가가 기원전부터 그걸로 왔으면 확률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체제는 본질상 약화되는 속도를 놓고 볼 때 누구에서 제거될 가능성이 높구나 확률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볼 때 오늘날 김정은은 나는 이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던데 오늘날 김정은이가 없어질 가능성은 국내 5 해외 5 옛날에는 국내 6, 6, 5 해외에서 개입 핵미사일 유엔 대북 제지안이 6개 이상 남았어요 국제 범죄 때문에 여기에 비해서 제거될 가능성이 높다 봤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제거 안 됐어요 왜? 저기다 돈 퍼 있고 제거하기 쉽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게 국민이 세금으로 책정돼서 정리해야 돼요 자국 군대의 생명까지도 북한은 투자한 게 없어요 그러네요 진짜 어느 나라도 모든 유관국들이 거루민이 들어가 있는 거 없어요 중국도 타워 하나 없어요 화교 타워 네 또 어느 나라도 북한이 북한의 지하자원의 전략적인 어떤 자원이 있어서 그게 꼭 필요한 게 북한 단계밖에 없다 이것도 없어요 그러네요 우리가 중동에 무슨 문제만 터지면 전 세계가 폐를 지어서 딸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석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북한은 그것도 없어요 이게 오히려 북한 김일성 족속이 고사 지금 급진시키는 거예요 돈 한 푼 안 드리고 무너지는 광경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답니다 지금 그래서 5대 5대 비록 오래가지만은 북한 만약에 저기 어떤 삐딱한 상황에서 북한이 사대를 모셔오고 죽는다 하면 20대 중반의 새끼가 없이 아들이 없이 죽는다 하면 김정은이 사후관리 정리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회가 딱 하게 돼 있어요 다섯 명이 들어가 있는 거고 김정일이 김정은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상무위회는 북한의 당군정의 모든 수장들이 딱 들어가 있어요 이것들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 사람들은 수령은 아니에요 신적인 신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이제부터는 나라는 좀 건지자 그 사람은 올라갈수록 접하는 정보이량이 많기 때문에 다 알아요 보지 못했어도 대체로 트렌드는 다 알아요 이렇게 놓고 보면 나는 첫째 확신하는 거는 그 상황이 되면 당중현의 정치국 상무위원회 그 그룹에서 첫째 미국에 코를 친다 난 확신을 걸어요 미국에 코를 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 우리가 당신의 나라가 90년대 초부터 미합중국 정부가 시종일간 제기했던 핵사찰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확실하게 받겠다 다녀놓겠다 아 완전 파격적인 제안을 한 거네요 핵이 판매해 준 것도 없고 북한의 핵은 어떤 경우도 유사품으로 보시면 돼요 가사를 껴두고 여기까지 저렇게 나라를 내부적으로는 자기가 폐쇄해 내부적으로 봉쇄당하는 상황이었어요 이걸 뚫지 않으면 북한은 어떤 희망도 없어요 이걸 뚫려줄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가장 표본적이고 확실하고 검증된 게 한미동맹이에요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관계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선을 내밀어요 절대 중국이나 러시아에 안 내밀어요 그래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정리가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일사천리죠 그래서 미국에다 해가지고 미국의 북한이 정리하는 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안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사찰이와 검증관이 폐기할 때는 안보리에서 유엔 타이틀을 쓴 검증단을 모아야 돼요 여기에서 미국 주축이 되고 아마 없어보러 중국이나 러시아도 참가해야 될 거예요 같이 서명한 나라들이니까 그리고 이 문제에서 대한민국은 세대 피해국으로서 지금까지 피해국으로 밤낭 뭐 그러고 그랬잖아요 물바다 불바다 노래를 부르고 틱강하면 도발하던 거 항시춘전시 상태를 끝내지 못한 휴전 상태를 끝내지 못한 근본 원인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김일성 쪽석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대한민국은 당당히 또 사기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일본이 속해요 시카가 아마 일본 널도를 넘어서 미사일 발산을 해요 거기다가 국제 범죄 중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독재자가 자구민을 함부로 납치해간다는 건 그 자유민주 국가로서는 최대의 수치예요 그래서 클린턴 정부가 끝나고 그때 미국 기사들 여자들이 중국 국적에 와서 북한 쪽을 기웃거리다가 잡혀 들어갔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누가 들어갔어요 클린턴 전 대통령이 들어가서 데려왔어요 이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피해국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모두가 한반도 비핵화 그다음에 한반도의 통일 문제건 북한 재급 문제건 그거는 남북이 알아서 하라 이렇게 딱 나가게 돼 있어요 러시아 북한 땅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제 나라 땅도 군사 못해요 엄청 크긴 한데 중국 관심 없어요 제 나라 땅도 군사 못해요 수많은 다민족 국가들 위구리에서 들고 일어나 네몽에서 들고 일어나 모든 팀이 돼 있어요 이거 정리 못해요 그렇게 되면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한민국화 되는 게 아직도 경제가 덜 발전된 러시아로서는 국동지역 중국으로서는 동북 삼성지역 리득이 나면 리득이 낫지 손해볼 게 있어요 쫙 이렇게 보면 국가는 정당에는 니의 관계를 방향으로 잡고 나가는 거예요 모든 국가 정부들이 전략을 시원다 국가비전에서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하지 말아야 될 걸 내려놓는 거예요 거기서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 땅을 자기네가 강점하겠다 이건 정말 대미지가 어마무시한 거예요 대한민국 때문에 일본 때문에 그것들도 다 알아요 나도 배우지 않으면 나도 아는데 걔들이 모르겠어요 북한은 폐쇄 국가로서 이거 꼭 주세요 그 강무도 하면 폐쇄 국가로서 동맹국과의 관계에서도 폐쇄된 국가로서 북한은 저 정략이긴 하기는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만 철저히 파괴된 국토로서 북한 김일성 족속체제가 붕괴되면 정리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정리될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이 김일성 족속이 수립한 모든 기득권 제곱부터 들어가요 통화적 방법으로 발전적 방향으로 개량 형식으로 소련이 러시아로 넘어간 거나 러시아가 공산중국의 개혁개방이 나가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정리하는 방식이에요 이때는 북한 땅에서 어떤 기존에 그때도 나라가 부자처럼 나라가 제곱된다 대한민국 저것들이 또 다 지권을 가져가느냐 가져가느냐 이런 거는 북한 땅에서 이런 거는 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상부 구조를 철저히 제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황이 하면 대한민국은 통일비용이 어려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데 가장 확실하게 가장 깨끗하게 가장 태미시가 없이 북한 정리를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 때문이에요 사라지지 않는 뾰루지 자 맨 왼쪽 뭐라고 쓰여있죠? 중앙일보 보도인데 김정은 보래의 대왕 뾰루지 되어있죠 이게 올 1월달 보도거든요 뭐라고 쓰여 있어요 4년 전부터 라고 되어있잖아요 이거 생각나요? 김일성 혹? 아 생각나요 네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계속 커졌다 줄었다 염증에 일종의 스트레스성 피부염 자 4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자 2023년 5월달 5월달 옆에 왼쪽 볼에 있죠 이거 8월달 얼마 안되요 8월달 이에요 2024년 8월달 지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네 그럼 약이 듣는다는 얘기 안듣는 얘기에요 안듣는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약을 사는 거지 북한은 약은 없어요 고려의약 그냥 한약 정도 형편없어요 중국 약이 최고고 대한민국 감기약 해열제는 최고입니다 최상위 베스트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해여에 나와 있는 북한 친구들이 약을 사야죠 정보망에 걸리는 거죠 김정일 쓰러졌을때도 중국 이사가 들어갔다 프랑스 이사가 들어갔다 미국에서 들어갔다 이런 설이 나오죠 뭐 확인은 안됐어요 그 정도로 열악해요 약 찾는거 그럼 새약 써야돼요 안 써야돼요 써야죠 자 또 볼까요 꼴처 김정은 담배 이번에 수에 갔을때 그 보트 안에서도 지금 그 보트에서 이렇게 타임 피면서 이러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재민들 가서 그 애들 평양에 불러와서 애들 보면서 그 교실에도 애들 인데서 탁자 위에 잿더리가 있어요 심지어 김정은 기록영화에 타가서에 갔어요 근데 타임 피면서 선생님들한테 짓이에요 애들 잘 길러야 돼 이렇게 이게 맞아요 이게 뭐에요 지금 이 얘기는 저도 과거에 한 하루에 두갑 핀적이 있거든요 그거는 오래됐습니다만 두갑 피면은요 항상 담배를 손에 들고 있다는 얘기에요 거의 담배 피신적 있어요? 없습니다 저는 네 두갑 피면은 거의 이건 두갑 더 핀다는 얘기에요 딸 옆에서도 피잖아요 지금 자 볼까요 이게 2014년 10월인데 김정은 뭐하고 있어요 담배 여기 또 있네 지금 지팡이 들고 있죠 2014년이면 몇 살이에요 84년생인데 30살에 지팡이 짓고 다녀요? 말이 안되죠 오른쪽 보세요 2015년이거든요 이쪽 손에 붕대 있죠 네 사살표제 그쵸 그쵸 자 또 볼까요 아 맞아요 이거 손목 돌아간거에요 손목 돌아간거에요 이게 아파서 그러는거에요 아주 고통스러워서 자 보세요 2016년 1월이거든요 2023 2월도 이렇게 안하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아파서 문제가 있는거에요 그 다음 이거 보세요 2025월 이건 스탠트 자국이라는 설이 많았어요 그 다음 2021년 1월 뒤통수에 뭐 있어요 저건 하루 이틀 아니에요 할아버지랑 비슷하게 약간 혹 같은 거 생기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 뭐 염증인 거죠 어쨌든 적어도 지금까지도 이게 뭐에요 지금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사회장에서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취침시간 몇시라고요? 새벽 5시라고요 노동심에 나온거에요 다음날 5시까지를 보고 사업을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인 5시에 하루 사업을 총화하고 세 나라에 진영한 사업을 개혁했다 낮에 잔다는 얘기지 뭐 이른 새벽에도 찾아오시오 이 밤도 0은 고개거든요 맨 새벽에 나갔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북한 주민들은 감동하겠죠 뭐 새벽에 온다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잠자는데 찾아와요 전화도 밤에 새벽에요 새벽에요 그럼 건강에 좋아요 몸무게 140킬로대 중반인데 지금 쭉 보여줬죠 어떻게 돼요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걱정해야 안해요 걱정하죠 네 이거 가슴에 패치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보세요 2022년 6월 18일 날인데 코로나 때 집에 있는 가정상벽을 보낸다고 인민들한테 집이 약국하거나 약공장인가 봐요 그렇게 많은가 봐요 지금 가슴에 뭐 있어요 지금 패치 내복이 아니에요 내복이 저렇게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단축구멍도 저렇게 생겨요 아니죠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과 김씨 로얄 패밀리는 속옷은 염색한 옷을 안 입는대에요 여기 만청산 연구소라고 김일성 장수연구소 연구사에게 와서 증언했어요 저희 자동강집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건 뭐에요 색깔 있잖아요 뭔가 심장이죠 그럼 아까 얘기했던 거 종합해보면 심장이 지금 이상이 있겠어 없겠어요 있겠네요 술도 많이 먹는다잖아요 밤중에 뭐 하겠어요 술 먹으면서 시간 보내겠지 일하면서 자 그러니까 김정은의 건강은 정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비정상이다 그리고 인명은 제천이지만 오래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쓰러져도 저는 하나도 안 이상해요 그게 김주회를 일찍 내세운 이후다 왜 김정일 뇌경색 이후에 김정은이 바로 나왔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어쨌거나 이제 갑자기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은 곧 죽을 목숨인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 김정은이 사망한 이후에 과연 이 북한 정권은 어떻게 될 것인지 뭐 미국 싱크탱크에서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당히 좀 김정은이 사망을 하면은 어린 김주회 게다가 여자고 상당히 북한 내부가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정은이 3대를 넘기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제일 큽니다 제가 봐요 김씨 일가 이제 이제 급사 제대로 마치지 못하는 자 시나리오는 두 개가 있어요 여기 이제 시나리오 1이죠 자 김정은이 사망했다 자연사든 급사든 해보자고요 그럼 김주회가 지금 후계 수업이잖아요 그럼 김주회가 들어서겠죠 거의 확실해요 그러면 왜냐하면 북한은 김씨 일가 외에는 집권을 한다는 걸 생각을 못하니까 그럼 김혜정은 당연히 후견을 하겠죠 근데 김혜정은 국정 능력이 있어 보여 없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당황할 때 쌍욕하고 무슨 말하는 것도 천박하고 그 얘기는 뭐냐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감정 통제를 못하는 거기서 알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북한은 노동당이 움직이거든요 노동당 정치국이 있어요 정치국 상무위원회 한 네 다섯 대고 김정은 조금 네 명이겠죠 중앙위원 후보연 합치면 다 합치면 한 30명 좀 넘어요 이 사람들의 집단지로 체제 정치국 상무위원회 중심 그다음에 정치국 위원회 중심으로 갈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국정을 알잖아요 조용원부터 시작해서 노동당 조용원 조직부장 조직 기도부 리란 선정선정부 이 친구 둘이 장악하거든요 김덕호는 내각이니까 힘이 없어요 힘을 실어줘도 그럼 집단지도 체제로 갈 거예요 김주현 허사회가 되겠죠 뭘 알아요 지금 단종보다 힘이 없겠지 그죠 그러면 집단지도 체제로 가면 사이가 좋겠어요 안 좋겠죠 그룹 싸원도 다 깨지죠 나중에 락그룹도 사이 사이에서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좋아하는 그룹들 그러면 집단지도 체제 내 권력의 갈등이 생기겠죠 무조건 생기죠 생기죠 그러면 평상시에는 노동당이 제일 강해요 근데 이건 위기잖아요 그럼 누가 제일 세요 군부 총 가진 사람들이 세죠 그러면 군부가 세력을 확장할 거예요 그러면서 군부가 실질적 권력을 장악할 거예요 그럼 군부가 정확하면 김주혜를 제거하거나 그냥 놔두고 식물인간으로 내버리게 장성택처럼 짝다리 짚고 군인들이 총 차고 다니겠죠 그럼 이 상황이 지금 상황이 좋아지겠어요 북한 경제가 나빠지겠어요 혼란스럽죠 그러면 이제 인민봉기 루만이예요 체계적인 저항이나 민주화를 못 가요 왜냐 민주주의는 피와 땀을 먹고 사는 기적은 없어요 리비아 카다피 죽었다고 후세인 죽었다고 아프가니스탄 민주화 됐어요? 세렘 무너졌지만 푸틴 민주주의자에요? 시진핑 민주주의자에요? 긴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보세요 우리가 위대한 거예요 영국 60년 4.19부터 우리가 다 했잖아요 광주민주화운동 87년 그죠 끊임없이 우리는 성숙하고 있죠 근데도 우리는 민주주의가 완성됐어요 아직도 갈증이죠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어요 우리 민주주의 성공 모델은 근데도 6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갈 길이 멀잖아요 그렇죠 근데 북한은요 일제 조선시대 일제 3대 세습 민주주의는 접혀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긴 시간이 걸릴 거예요 두 번째 시나리오 볼까요? 네 이번에는 김정은이 죽은 게 아닌 시나리오에요 지금 북한 아주 위기라고 그랬죠? 네 지금 막 탈북도 늘어날 거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 전자레인지를 오래 쓰다 보면 그릇을 보면 그릇이 그냥 톡 쳐는데 깨지는 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건 겉으로는 안 보여요 근데 안 치면 약하게라도 안 치면 안 깨져요 그걸 촉발 요인이라고 해요 톡 그러니까 우리 4.19 때 김주열 열사 마산 중학교 다녔던 그분이 항대모 집회하다가 경찰에서 체류탄을 맞고 돌아가셨는데 그 마산 아빠들에 그분 시신이 떠오르잖아요 불질러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과거에 이한열 연세대 열사 같은 분들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쓰러지는 장면 그게 불을 지르는 거거든요 동유럽부터 다 그렇게 됐어요 이 베를린 잠객 붕괴부터 시작해서 동유럽 붕괴가 그냥 순식간에 루마니아 차우스스크도 관제 집회하는데 한 청년이 나와서 살인자가 그러면서 이거 확 번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 인민붕괴 근데 불행하게도 루마니아는 차우스스크도 제거했지만 민주화가 안 됐어요 그 후임자는 똑같이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인민붕괴가 일어나요? 그럼 정권의 권위가 추락합니다 통제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 보안세력 보위보 북한 김정은 측근과 군부가 충돌해요 왜냐 군부고 진압을 명령할 거거든요 전국적으로 공개가 일어나면 이 정치군인 갖고는 안 되니까 그럼 군인들 입장에서는 내 형제들인데요 루마니아가 그랬어요 공개에 그랬더니 국방자만이 밀려야 했는데 나 안 해 그리고 자살해 버려요 자살도 설이 많은데 네 그러니까 군부가 의! 하고 다 등을 돌려요 자수석한테 그럼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평상시에는 정치군이 세지만 이제 총관된 사람들 탱크로 밀고 오면 이건 그냥 척풍 낙엽이죠 그러면 군부가 대규모 요일 살태에서 김정은을 제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집단지조차가 또 등장하겠죠 군부 영향력이 커지겠죠 저개발 국가형 군부독재가 되겠죠 상황 나빠지겠죠 미얀마처럼 그러면 상황이 커 인명공개가 또 재발하겠죠 근데 불행한 건 또 슬픈 건 그럼 독재가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민도가 높아져야 되고 긴 시간 동안 처절한 민주주의를 향한 움직임으로 가야 돼요 그게 대한민국이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해낸 거예요 앞으로 갈 길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북한도 북한 인민들이 변해야 돼요 인민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미래를 개척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도와줘야 되죠 우리 군부독재와 싸울 때 군부가 방송을 자각하고 진실을 알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타임지 보고 슈피겔지 보고 해외에 있는 민주화를 지워주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은 용기를 줬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북한 주민들에게 많은 용기를 주고 진실을 전해주고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미래를 향해 가도록 해야 그래야 저체제가 변하고 우리가 통일의 정점에서 만날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로 그렇죠 논란이 많지만 어느 경우든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변화하는 건 진보든 보수든 도와드려야 되고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되고 그리고 함께 통일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김종훈의 몸무게가 한 번에 쫙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아마 심장 스탠스 수술을 하면서 피를 많이 흘려서 이제 살을 뺐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그 살 빠진 몸매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걸 다시 찌웠죠 그러니까 이게 여요현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되게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을 뺄 때 강제로 뺐는데 이걸 운동으로 약간 근육을 만들어 주면서 정상화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또 찌면서 더 쪄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혈압이나 당뇨 그다음에 뭐 거지혈증 기타 등등의 많은 합병증들이 나오게 돼 있고 이제 김종훈이 이제 최근에 우리 수에 나왔을 때 봤다시피 담배 재떨이가 지금 초등학교 교실에까지 막 놓고 있고 그리고 이제 꼬무버트 탔는데 네 그 위급한 현장에서 재떨이 거기에 내놔요 그래서 버트에다가 네 진짜 꿀촌가 보네요 진짜 와 담배를 그렇게 펴대는데 혈관이 좋아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거기다 이제 얘가 술을 좋아하죠 그리고 김종훈을 위해서 매해마다 매해마다 10대 초반 여성 10명을 매해 매해 상납을 합니다 매해 이야 그러면 이제 처음 듣네요 또 와 그건 이제 규정화 돼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들어가서 이제 김종훈이라는 데 머물 성능 여자도 있고 마사지도도 있고 분리가 되는데 어쨌든 매해마다 새로운 여자들이 올라오는데 이거를 이제 김종훈이가 절제할 수 있을까 절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성욕으로부터 절제가 안 되고 그러니까 옛날 왕들이 단명하게 된 그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운동 안 하고 이런 성관계가 물러나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후병까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라면 스트레스를 덜 받는데 지금 북한이 나가는 나라는 지금 사상 최악의 경제난과 또 이제 주민불만 또 엘리트의 붕괴 이런 게 지금 오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스트레스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주 국한 상황의 스트레스와 절대 되지 않는 사생활 이런 것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김종훈은 이제 근본적으로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네 그러니까 아버지 김종훈은 이제 나이가 한 40대 50대부터 이제 아버지가 죽는 바람에 자기 마음대로 했죠 그 전까지는 김일성이가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했어요 근데 김종훈은 30대에 이미 아버지는 죽었고 30대 중반에 장성택을 죽여버렸어요 네 그럼 자기한테 누구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집안에 어른이 있어가지고 너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제 마음대로 이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이런 무절제한 이런 생활습관이 이제 김종훈이 현재 몸을 만들어냈고 지금 뭐 그 사양노루 그 사양 배꼽에서 나오는 그 사양을 추출해 가지고 이걸 이제 링고로 그 수액화해 가지고 그 수액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최후의 보루인 거죠 아 다른 약은 이제 안 듣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사양이라는 게 대한민국에는 사양이 진짜가 거의 없습니다 사양노루가 거의 멸종단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한반도 이게 그 38선 일대 그 벨트에서 나오는 사양노루가 진짜라고 합니다 이게 티베 수를 포함해서 쭉 나오는 사양이 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북한에서 나오는 모든 사양노루는 전부 다 김종훈한테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양 이 자체가 이제 그 혈관을 이렇게 뚫고 이제 혈전을 녹이는 그런 강력한 효과가 있다 보니까 뭐 공진단이라든지 뭐 이런 데 약제 쓰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사양이 없기 때문에 다 이제 사양 대용품으로 쓰는 거죠 근데 김종훈이는 진짜 사양으로 수액을 만들어서 이걸 혈관 돌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김종훈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된 겁니다 네 근데 이거 다음에 안 되면 이제 죽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지금 김종훈이가 그나마 뭐 빨빨거리면서 다니는 이유가 네 그 사양 수액 맞고 지금 다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제가 보건대는 1년 지나면 효과가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막 사진 중에서 막 가슴에 패치 붙이고 있는 심장 쪽에다 그런 사진도 있고 뭐 네 여기 뭐 요롯이랑 그런지 뒤에 홍란 사진도 있고 뭐 손목 돌아간 사진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 확실히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얼굴이 시커멓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후변에다가 혈.. 피가 안 좋으니까 얼굴이 막 시커멓게 나오고 있고 담배를 피다 보니까 이제 뭐 온갖 이제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이 이제 보이고 있는데 네 네 지금 그 숭마가 유일한 운동 수단인데 북한의 김정은이가 지금 러시아로부터 명마를 이제 스무 마레씩 수입을 합니다 몇 년에 한 번씩 근데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한 번 수입을 해 가지고 거기서 새끼치기 해 가지고 말을 육성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왜 계속 수입을 하냐 그거 제가 좀 고민을 해 봤는데 김정은이 몸무게가 150kg 육박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럼 이설주를 3명을 태운 겁니다 이설주 몸무게가 한 50kg 를 가정한다면 네 그 말 한 마리 3명을 태웠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 말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뛸 때마다 호척추가 나간다든지 그래서 김정은을 태울 수 있는 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계속 수입하는 것이 아닌가 그 말 한 번 수입할 때마다 한 2, 30억씩 들어갑니다 이게 그렇죠 좀 비싸죠 네 노시아 명마들인데 그래서 아마 김정은을 태우는 말 자체가 너무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 번 태우고 달리게 되면 그 말이 약간 좀 촉추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생겨서 네 네 교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왜냐면 이제 말이라는 게 문제가 생기면 이제 말이 주저앉거나 넘어지게 되면 바로 김정은 같은 경우는 땅에 떨어지는 순간 죽을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김정은의 말은 항상 최상위 것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뭐 새끼를 낳아 가지고 키우는 게 안 되면 또 수입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뭐 계속 수입을 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이제 추측을 해 봅니다 네 최근에 그 미국 싱크탱크에서도 김정은 사망 이후 시나리오가 나왔더라고요 네 사망 시 딸 김주에 대신 뭐 김여정이 대리 통치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앞서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런 시나리오가 녹록치 않아 보이고 뭔가 군부라든지 뭔가 원래 기존의 그런 북한에서 정권을 잡고 있던 그런 세력들이 좀 개입을 할 것 같은데 이 김정은 사망 후 환반도 시나리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강력한 흡수력을 가진 이제 남쪽의 대한민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있고 근데 이제 아마 이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어떤 삐꾸대 가지고 몰락할 경우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개입을 할 것이며 중국은 어떻게 개입할 것이냐 이런 전략을 짜고 있는데 네 북한 중국의 지도부는 북한의 엘리트들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엘리트들을 바꿔서 중국식 개혁개봉을 끌고 나갈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엘리트들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으로 통일할 경우에 동독의 사례를 우리가 보면 동독의 엘리트에 정치권력화된 엘리트는 전부 다 숙청이 돼 가지고 실업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학자 계통, 의사 뭐 이런 엔지니어들만 다 살아남았고 뭐 노동당이라든지 이런 정치권력화된 엘리트들은 전부 다 무직자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김종원 정권을 이끌고 있는 엘리트 그룹들은 대한민국으로 올 수가 없어요 애들은 그러니까 중국한테 붙어 가지고 개혁개방호를 통해서 기득권을 잡는 것 밖에 길이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북한의 기득권 세력이 아니라 북한 주민을 상대로 우리가 뭐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리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계속 알리는 거예요 격차도 벌리고 격차를 벌리고 그래서 때가 되면 북한이 개혁개방 돼 가지고 이제 변화가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투표로써 중국으로 갈래 아니면 한국으로 갈래 결정할 때가 옵니다 반드시 독일처럼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조금 미래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개혁개방까지 할 수 있으면 하라 그리고 이제 언젠가 통일을 해야 되는데 친중화된 정권으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으로 통일돼 가지고 한 나라 갈 것인지 이걸 북한 주민들에게 투표를 통해서 물으려고 할 때 북한 주민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선택하게 만드는 게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할 일이다 그래서 이제 전단지가 왜 필요하냐 전단지든 라디오든 뭐 USB든 다 뿌려 가지고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우리가 뭔가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우진은 이렇고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은 이렇고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줘 가지고 우리는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고 있고 동포들과 함께 분단 체제를 극복하고 번영관 한반도를 어떻게 만들겠다 이런 비전을 갖다가 북한 주민들에게 계속 알려주는 게 이게 대한민국이 할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아무리 엘리트들을 잡아 가지고 변화시킨다고 해도 북한 주민 전체가 대한민국으로 오는데 그거 누가 막겠습니까 네 그래서 북변하는 북한 체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걸 관리할 것이냐를 우리가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통일을 준비하는 세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무 정치권이 양분화되어 있고 맞아요 네 한쪽은 거의 친북화되어 있고 한쪽은 이제 뭐 북한을 압박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 전략도 없고 비전도 없고 자가 우왕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사실은 좌든 우든 이게 하나로 모아줘 가지고 독일처럼 서독 정부가 다 이렇게 야당 여당 진보 보수 다 있었지만 동독에 대한 정책만큼은 하나가 됐습니다 동독 주민의 인권 무조건 하나입니다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 정권에 대한 이런 통제는 다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동독의 주민들이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그 호네코 동독 수상 공산당 청소기가 선동을 했어요 우리는 서독으로 가게 되면 다 망한다는 식으로 그렇지만 동독 주민들이 호네코다 눈 꽂아라 눈 꽂아라 그리고 투표로써 그냥 서독으로 흡수를 결정을 했거든요 그 과정에 서독 정부가 어떻게 했는가 그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동독의 상황과 비슷한 그런 이제 그 결과가 이제 곧 오게 돼 있어요 이때 우리는 뭘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준비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안타깝게도 너무 지금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북한 주민들을 향하는 어떤 그런 우리 국민의 어떤 이 마음이나 이런 힘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중국으로 가겠다고 하게 되면 참 이게 난감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좀 깨어나서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좀 볼 때가 왔다고 저는 봅니다 네 김정은 정권의 협박이나 그들의 도발은 우리가 일정한 거는 감내를 해야 됩니다 저는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한테 도발 받음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볼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핵을 우리가 못 씁니다 그 수는 순간 김정은은 바로 죽습니다 이거는 미국한테 그거 김정은 잘 알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F-35 전투기를 포함해 가지고 이 군사력이 북한하고 비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도발하는 순간 북한은 그냥 순식간에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북한한테 이렇게 쫄아 가지고 무섭다든지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전혀 우리는 그냥 북한 주민들을 보고 구절을 향해서 그냥 쭉 나가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 통일이 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일성이가 아바타가 되자니까 김일성이 중후반에 띵띵한 그걸 딱 오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미천이 없는 독재자들은 있죠 그래서 약간 김일성을 그러니까 체격이나 이런 모습으로도 약간 닮아가려고 하는 그래 뚱뚱하지 않으면 애성이로 볼 것 같으니까 약하면 더 어리게 보잖아요 얘는 중후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후계자 가정도 안 걸치고 들어가다 나니까 그래서 그걸 뒤집어 쓰다 나니까 살도 못 빼요 제 살이 아닌 거라 이게 곧 수령에 살이고 인민에 살이고 북한 체제의 희망인 거예요 제 살도 아닌 거예요 그게 권위고 다오고 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은 살도 못 빼요 저러고 다닌 거 저거 자유세계에서 보기엔 미국 대통령들 보세요 60, 70에도 마라톤 뛰어요 세림하고 그래야 보기에도 마음이 놓이는 거지 저거 뒤굴뒤굴 굴러다닌 놈 같은 거 그랬더니 자기 체제 유지 저건 유령들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김일성, 김종일을 용생하는 것들이 유은통치하는 나라예요 구유은통치해서 산대예요 이놈은 선대를 없지 않고는 어떤 피할도 못해요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학력이 있기라나 출생신화가 있기라나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도 본 사람이 없어요 김일성, 김종일은 그래도 주변에 사람들이라도 있었어요 동창이라든가 뭐 아무것도 없어요 저렇게 건강 이상살 그래서 뚱뚱한 게 건강 이상살이에요 나이에 맞지 않게 그렇다고 나는 자유세계나 여기서 건강 이상살 노려보는 거 굉장히 환영합니다 조주 같아서 저는 빨리 죽으라는 조주 같아서 가족력이 있잖아요 약간 심혈관 질환 그쪽으로 해서 급사하기도 했었으니까 그래도 김일성이 80 넘겼어요 김종일은 69예요 아무리 가족력이라도 아니 저게 40대예요 이제 40대 초반 맞잖아요 1980년생이지요 84년인가 아마 84년이면 이제 마흔 됐어요 마흔이 아니에요 마흔에 저르고 다니는 놈이 어디 있어요 김일성은 마흔살에 저르고 안 다녔어요 김종일이도 저나에 저르고 안 다녔어요 다 50 넘어서부터 살이 찌기 시작한 거예요 이놈은 처음부터 살이 쪄 있어야 돼 의무적으로 세숙으로 하루아침에 토론숭이처럼 나타나다 나니까 자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 김종일이 이미지를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통수 보면 김종일 앞통 옆통수 보면 김일성 이걸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연재강에도 옆으로 보면 수렁미의 모습이 즉 김종일, 김일성 이쪽 옆으로 보면 장군님의 모습이 즉 김종일 이렇게 선전한다잖아요 내부교양자는 건강이상설 가지고 듣긴 좋지만은 건강이상설은 누구한테나 다 있어요 그러나 저는 좀 심각하죠 연령에 맞지 않게 비대하기 때문에 만병의 군원은 비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이상설 그건 제 몫이에요 건강이상설이 있다고 해서 오늘 저녁에 죽을 것도 아니고 누가 좀 쳐요 뚝뚱해서 또 빨리 죽었다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안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천천적인 기형이 천천적으로 뚱뚱함과 연결되는 어떤 부치병을 달고 나오면 몇 년밖에 못 산다 이게 가능하지만 얘는 구축에도 안 들어가거든요 제 판단입니다 그러나 이놈은 자연생장적 생명보다는 강압적 생명 정리가 더 빠를 거예요 아 말씀하신 것처럼 독재자들의 말로 맞아준 건 맞아준 건 외부에서 재고해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미국에서 싱크탱커에서도 김정은 사망 이후 시나리오가 나오기도 했는데 앞서서 사실 김주애나 김여정 같은 경우가 후계자가 될 가능성 없다고 하셨으니까 아무튼 간에 만약에 김정은이 돌연사를 하든 맞아 죽든 간에 뭔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도 4대 세습이 가능할지 북한 시나리오 김정은 사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정은은이가 장성한 아들이 없이 적어도 20대 후반의 아들이 없이 굽사한다 자연생장적으로 그러면 후계자 세울 확률이 높지만 이때 김일성이가 100%의 파워를 가져갔다면 2대 김정일이는 50%의 파워를 가져가고 오늘날 김정은이는 멀쩡히 돌아다닌 것 같아도 20%도 안 돼요 북한 주민사회가 김일성 바라보던 믿음 김정일을 바라보던 기대 이걸 비해 볼 때 얘는 20%도 못 가져가요 만석군도 산대를 못 간다는 게 우리 조상들이 아주 지구하고 가장 지혜로운 철학적인 빼도 밟도 못하는 원리를 내놓은 게 그거예요 3대 아마 길거리에서 맞아 죽을걸 대가리 두는 순간에 왜냐면 북한 기득권도 3대를 조단하니까 지겨운 거예요 지겹죠 사실 그렇죠 지금 공포 때문에 묻어 다닐 뿐이지 이놈이 얼마나 사람을 시켜보면 북한 나이 다 70이 된 장령도 끌고 다닌 거 보세요 아무데나 끌고 나와서 훈창 짜리 군대 장교들처럼 21세기 지금 국가적인 전승 행사 아니고 그렇게 자기 군대 장군들을 끌고 다닌 놈이 어디 있어요 걔들을 훈창 러시아에 갈 때도 구르고 갔대요 러시아의 축들은 깔끔하게 굽고 난데 이건 허리도 못 펴게 머리도 못 펴게 훈창 가득 매달아 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 자기가 세다는 걸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김일성 김정인은 그따구질 안 했거든요 정주는 기념 행사 때나 그렇게 했거든요 그거 다 인간이 부실해요 저는 한 개인의 인간으로서도 자격 미달이고 그런 게 저렇게 올라가 앉았으니 세상은 차마 이러냐죠 어쨌든 다 김일성 김정인 독으로 올라간 놈이니 그 덕에 또 죽게 돼 있어요 그게 역사의 순위예요 그러면 그렇게 막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하지 않았던 좀 몰상식한 짓도 하고 어느 순간에 약간 김정은이 좀 약해지거나 좀 뭔가 많이 아파서 누워 있거나 이럴 때 약간 쿠데타 이런 것도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저는 북한을 북한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북한은 또 다른 유형의 어떤 또 다른 동서고금의 전제해본 적이 없는 국가 전제해본 적이 없는 또 다른 유형의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국가가 기원전부터 걸어왔으면 확률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체제는 본질상 약화되는 속도를 놓고 볼 때 누구에 의해서 제거될 가능성이 높구나 확률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볼 때 오늘날 김정은은 나는 이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던데 오늘날 김정은이가 없어질 가능성은 국내 5 해외 5 옛날에는 국내 6위 5 해외에서 개입 핵미사일 유엔 대북 제지안이 6개 이상 나왔어요 국제 범죄 때문에 여기에 비해서 제거될 가능성이 높다 봤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제거 안 됐어요 왜? 저기다 던포했고 제거하기 쉽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게 국민이 세금으로 책정돼서 정리해야 돼요 자국 군대의 생명까지도 북한은 투자한 게 없어요 그러네요 진짜 어느 나라도 모든 유관국들이 거루민이 들어가 있는 거 없어요 중국도 타워 하나 없어요 화교타워 네 또 어느 나라도 북한이 북한의 지하자원의 전략적인 어떤 자원이 있어서 그게 꼭 필요한 게 북한 단계밖에 없다 이것도 없어요 그러네요 우리가 중동에 무슨 문제만 터지면 전 세계가 폐를 지어서 딸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석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북한은 그것도 없어요 이게 오히려 북한 김일성 족속이 고사 지금 급진시키는 거예요 돈 한 푼 안 드리고 무너지는 광경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5대 5대 비록 오래가지만 북한 만약에 저게 어떤 삐딱한 상황에서 북한이 사대를 모셔오고 죽는다 하면 20대 중반에 새끼가 없이 아들이 없이 죽는다 하면 김정은이 사후관리 정리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회가 딱 하게 돼 있어요 다섯 명이 들어가 있는 거고 김정일이 김정은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상무위원회는 북한의 당군정의 모든 수장들이 딱 들어가 있어요 이것들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 사람들은 수령은 아니에요 또 신적인 신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이제부터는 나라는 좀 건지자 그 사람은 올라갈수록 접하는 정보이량이 많기 때문에 다 알아요 보지 못했어도 대체로 트렌드는 다 알아요 이렇게 놓고 보면 나는 첫째 확신하는 거는 그 상황이 되면 이 당중현의 정치국 상무위원회 그 그룹에서 첫째 미국에 코를 친다 난 확신을 걸어요 미국에 코를 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우리가 당신의 나라가 90년대 초부터 미 합중국 정부가 시종일간 제기했던 핵사찰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확실하게 받겠다 다녀놓겠다 아 완전 파격적인 제안을 한 거네요 핵이 판매해 준 것도 없고 북한의 핵은 어떤 경우도 유사품으로 보시면 돼요 가사를 깨두고 여기까지 저렇게 나라를 내부적으로는 자기가 폐쇄해 내부적으로 홍세당하는 상황이었어요 이걸 뚫지 않으면 북한은 어떤 희망도 없어요 이걸 뚫어 줄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가장 표본적이고 확실하고 검증된 게 한미동맹이에요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관계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선을 내밀어요 절대 중국이나 러시아에 안 내밀어요 그래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정리가 들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일사천리죠 그래서 미국에다 해가지고 미국에 북한이 정리하는 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안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사찰이 검증관이 폐기할 때는 안보리에서 유엔 유엔 타이틀을 쓴 검증단을 모아야 돼요 여기에서 미국 주축이 되고 아마 없어보러 중국이나 러시아도 참가해야 될 거예요 같이 서명한 나라들이니까 네 그리고 이 문제에서 대한민국은 세대 피해국으로서 지금까지 피해국으로 반납 뭐 그러고 그랬잖아요 물바다 불바다 노래를 부르고 직강하면 도발하던 거 항시 충전시 상태를 끝내지 못한 휴전 상태를 끝내지 못한 근본 원인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김일성 족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대한민국은 당당히 또 사기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일본이 속해요 시카가 아마 일본 널도를 넘어서 미사일 발사를 해요 거기다가 국제 범죄 중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구민을 독재자가 자구민을 함부로 납치해간다는 건 그 자유민주국가로서 최대의 수치예요 그래서 저 클린턴 정부가 끝나고 그때 미국 기사들 여자들이 북한 쪽을 기웃거리다가 잡혀 들어갔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누가 들어갔어요 클린턴 전 대통령이 들어가서 데려왔어요 이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피해국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모두가 한반도 비핵화 그 다음에 한반도의 통일 문제건 북한 재급 문제건 그거는 남북이 알아서 하라 이렇게 딱 나가게 돼 있어요 러시아 북한 땅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제나라 땅도 건사 못해요 엄청 크긴 하겠다 중국 관심 없어요 제나라 땅도 건사 못해요 수많은 다민족 국가들 위구리에서 들고 일어나 네몽에서 들고 일어나 모든 팀이 돼 있어요 이거 정리 못해요 그렇게 되면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한민국화 되는 게 아직도 경제가 덜 발전된 러시아로서는 국동지역 중국으로서는 동북 삼성지역 리득이 나면 리득이 났지 손해볼 게 있어요 쫙 이렇게 보면 국가는 정당에는 리의 관계를 방향으로 잡고 나가는 거예요 모든 국가 정부들이 전략을 션다 국가비전에서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하지 말아야 될 걸 내려놓는 거예요 거기서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 땅을 자기네가 강점하겠다 이건 정말 대미지가 어마무시한 거예요 대한민국 때문에 일본 때문에 그것들도 다 알아요 나도 배우지 않은 북한은 나도 아는데 걔들이 모르겠어요 북한은 폐쇄 국가로서 이거 꼭 여세요 북항무도 안 폐쇄 국가로서 동맹국과의 관계에서도 폐쇄된 국가로서 북한은 저 정략이긴 하기는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만은 철저히 파괴된 국토로서 북한 김일성 족속체제가 붕괴되면 정리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정리될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이 김일성 족속이 수립한 모든 기득권 제곱부터 들어가요 평화적 방법으로 발전적 방향으로 개량 형식으로 구소련이 러시아로 넘어간거나 러시아가 공산중국의 개혁개방이 나가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정리하는 방식이에요 이때는 북한 땅에서 어떤 기존에 김일성 족속체제가 배 두드리면서 신입 누르고 시록 밑에서 보기에 따라서는 그때도 아주 부자처럼 살았는데 나라가 저거 제거된다매도 저것들이 또 다 직권을 가져가느냐 가져가느냐 이런 거는 북한 땅에서 이런 거는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상부구조를 철저히 제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한민국은 통일비용이여 뭐여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데 가장 확실하게 가장 깨끗하게 가장 태민시가 없이 북한 정리를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 때문이에요 사라지지 않는 뾰루지 자 맨 왼쪽 뭐라고 써있죠 중앙일보보도인데 김정은 보래 대왕뾰루지 되어있죠 네 이게 올 1월달 보도거든요 뭐라고 써있어요 4년 전부터 라고 되어있잖아요 네 이거 생각나요 김일성 혹 아 생각나요 네 못 건드리는 거예요 아 이게 계속 커졌다 줄어졌다 염증이에요 일종의 스트레스성 피부염 자 2004년부터 시작됐어요 2023년 5월달 5월달 옆에 왼쪽 볼에 있죠 네 이거 8월달 얼마 안 돼요 8월달이에요 네 2024년 8월달 지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네 그럼 약이 듣는다는 얘기 안 듣는 얘기예요 안 듣는 얘기죠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약을 사는 거지 북한은 약은 없어요 고려의약 그냥 한약 정도 형편없어요 중국 약이 최고고 대한민국 감기약 해열제는 최고입니다 최상위 베스트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해여에 나와있는 북한 친구들이 약을 사야죠 정보망이 걸리는 거죠 김정일 쓰러졌을 때도 중국의사가 들어갔다 프랑스의사가 들어갔다 미국에서 들어갔다 이런 설이 나오죠 뭐 확인은 안 됐어요 그 정도로 열악해요 약 찾는 거 그러니까 새약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죠 자 또 볼까요 꿀처 김정은 담배 이번에 수혜 갔을 때 그 보트 안에서도 지금 그 보트에서 다이어피면서 이러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재민들 가서 그 애들 평양에 불러와서 애들 보면 그 교실에도 애들인데서 탁자 위에 잿더리가 있어요 심지어 김정은 기록영화에 타가서에 갔어요 근데 담임피면서 선생님들한테 짓이에요 애들 잘 길러야 돼 이렇게 이게 맞아요 이게 뭐예요 지금 이 얘기는 저도 과거에 하루에 한 두갑 핀적이 있거든요 네 그거는 오래됐습니다만 두갑 피면은요 항상 담배를 손에 들고 있다는 얘기에요 거의 담임피신 적 있어요 저 없습니다 네 두갑 피면은 거의 이건 두갑 덮인다는 얘기에요 딸 옆에서도 피잖아요 지금 자 볼까요 이게 2014년 10월인데 김정은 뭐하고 있어요 여기 담배 여기 또 있네 지금 지팡이 들고 있죠 2014년이면 몇 살이에요 84년생인데 30살이란 얘기죠 10년 전이네 30살이 지팡이 짓고 다녀요 말이 안 되죠 오른쪽 보세요 2015년이거든요 이쪽 손에 붕대 있죠 네 사살표절 그렇죠 그렇죠 자 또 볼까요 아 맞아요 손목 돌아간 거 손목 돌아간 거에요 이게 아파서 그러는 거예요 아주 고통스러워서 자 보세요 2016년 1월이거든요 2023년 2월도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안 하죠 웬만하면 아파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이거 보세요 2025월 이건 스탠트 자국이라는 설이 많았어요 그 다음 2021년 1월 뒤통수에 뭐 있어요 저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할아버지랑 비슷하게 약간 혹 같은 거 생기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 뭐 염증인 거죠 어쨌든 적어도 아니 지금까지도 이게 뭐에요 지금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뭐 사이다경에서 전에 얘기했던 거 같은데 취침 시간 몇 시라고요 새벽 5시라고요 이거 노동심에 나온 거에요 다음날 5시까지를 보고 사업을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인 5시에 하루 사업을 청구하고 새 나라에 진영한 사업을 개업했다 낮에 산다는 얘기지 뭐 이른 새벽에도 찾아오셔 이 밤도 영웅이 고개거든요 맨 새벽에 나갔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북한 주민들은 감동하겠죠 뭐 새벽에 온다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잠자리 때 찾아와요 전화도 밤에 새벽에요 새벽에요 그럼 건강에 좋아요 몸무게 140kg대 중반인데 지금 쭉 보여졌죠 어떻게 돼요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걱정해야 안해요 걱정하죠 이거 가슴에 패치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보세요 2022년 6월 18일인데 코로나 때 집에 있는 가정상벽을 보낸다고 인민들한테 집이 약국하거나 약공장인가 봐요 그렇게 많은가 봐요 지금 가슴에 뭐 있어요 지금 패치 내복이 아니에요 내복이 저렇게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단춧구멍이도 저렇게 생겨요 아니죠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과 김씨 로얄패밀리는 속옷은 염색한 옷을 안 입는대에요 여기 만청산연구소라고 김일성 장수연구소 연구사에게 와서 증언했어요 저희 자동강집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건 뭐에요 색깔 있잖아요 뭔가 심장이죠 그럼 아까 얘기했던 거 종합해보면 심장이 지금 이상이 있겠어 없겠어요 있겠네요 술도 많이 먹는다잖아요 밤중에 뭐 하겠어요 술 먹으면서 시간 보내겠지 이라면서 자 그러니까 김정은의 건강은 정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비정상이다 그리고 인명은 제천이지만 오래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쓰러져도 저는 하나도 안 이상해요 그게 김주혜를 일찍 내세운 이유다 왜 김정일 뇌경색 이후에 김정은이 바로 나왔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어쨌거나 이제 갑자기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거는 곧 죽을 목숨인 거는 확실한 거 같은데 김정은이 사망한 이후에 과연 이 북한 정권은 어떻게 될 것인지 뭐 미국 싱크탱크에서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당히 좀 김정은이 사망을 하면 어린이 김주혜 게다가 여자고 상당히 북한 내부가 혼란스러울 거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정은이 북한이 3대를 넘기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제일 큽니다 네 김씨 일가 이제 급사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시나리오는 두 개가 있어요 여기 이제 시나리오 1이죠 자 김정은이 사망했다 자연사든 급사든 해보자고요 그럼 김주혜가 지금 후계 수업이잖아요 그럼 김주혜가 들어서겠죠 거의 확실해요 그러면 왜냐하면 북한은 김씨 일가 외에는 집권을 한다는 걸 생각을 못하니까 그럼 김혜정은 당연히 후견을 하겠죠 근데 김혜정은 국정 능력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당황할 때 쌍욕하고 무슨 말하는 것도 천박하고 그 얘기는 뭐냐 능력이 없다는 얘기에요 감정통제를 못하는 거기서 알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북한은 노동당이 움직이거든요 노동당 정치국이 있어요 정치국 상무위원회 한 네 다섯 대고 김정은 조금 네 명이겠죠 중앙위원 후보연 합치면 다 합치면 한 30명 좀 넘어요 이 사람들의 집단지로 체제 정치국 상무위원회 중심 그 다음 정치국 위원회 중심으로 갈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국정을 알잖아요 조용원부터 시작해서 노동당 조용원 조직부장 조직시도부 리란 선정선정부 이 친구 둘이 장악하거든요 김덕호는 내각이니까 힘이 없어요 힘을 실어줘도 그럼 집단지도체제로 갈 거예요 김재현 허사위가 되겠죠 뭘 알아요 지금 단종보다 힘이 없겠지 그렇죠 그러면 집단지도체제로 가면 사이가 좋겠어요 안 좋겠죠 그룹사운드 다 깨지죠 나중에 락그룹도 오래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좋아하는 그룹들 그러면 집단지도체제에 권력의 갈등이 생기겠죠 무조건 생기죠 생기죠 그러면 평상시에는 노동당이 제일 강해요 근데 이건 위기잖아요 그럼 누가 제일 세요 군부 총 가진 사람들이 세죠 그러면 군부가 세력을 확장할 거예요 그러면서 군부가 실질적 권력을 장악할 거예요 그럼 군부가 정확하면 김주회를 제거하거나 그냥 놔두고 식물인간으로 내버리게 장성태처럼 짝다리 짚고 군인들이 총 차고 이렇게 다니겠죠 그럼 이 상황이 지금 상황이 좋아지겠어요 북한 경제가 나빠지겠어요 혼란스럽죠 그러면 이제 인민봉기 루만이예요 체계적인 저항이나 민주화를 못 가요 왜냐 민주주의는 피와 땀을 먹고 사는 기적은 없어요 리비아 카다피 죽었다고 후세인 죽었다고 아프가니스탄 민주화 됐어요 세렘 무너졌지만 푸틴 민주주의자예요 시진핑 민주주의자예요 긴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보세요 우리가 위대한 거예요 영국 60년 4.19부터 우리가 다 했잖아요 광주민주화운동 87년 그렇죠 끊임없이 우리는 성숙하고 있죠 근데도 우리는 민주주의가 완성됐어요 아직도 갈증이죠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어요 우리 민주주의 성공 모델은 근데도 6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갈 길이 멀잖아요 그렇죠 근데 북한은요 일제 조선시대 일제 3대 세습 민주주의는 접혀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긴 시간이 걸릴 거예요 두 번째 시나리오 볼까요 네 이번에는 김정은이 죽은 게 아닌 시나리오예요 지금 북한 아주 위기라고 그랬죠 네 지금 탈북도 늘어날 거고 그러면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 전자레인지를 오래 쓰다 보면 그릇을 보면 그릇이 그냥 톡 쳐는데 깨지는 거가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건 겉으로는 안 보여요 근데 안 치면 약하게라도 안 치면 안 깨져요 그걸 촉발 요인이라고 해요 톡 그러니까 우리 4.19 때 그 김주열 열사 마산 고등학교 마산 중학교 다녔던 그분이 이 항 대모 집회하다가 경찰에서 체류탄을 맞고 돌아가셨는데 그 마산 아빠대 그분 시신이 떠오르잖아요 불질러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과거에 그 이한열 연세대 열사 같은 분들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쓰러지는 장면 그게 불을 지르는 거거든요 동유럽부터 다 그렇게 됐어요 이 베를린 잠객 붕괴부터 시작해서 동유럽 붕괴가 그냥 순식간에 루마니아 차우스스크도 관제 집회하는데 한 청년이 나와서 살인자가 그러면서 이거 확 번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 인민분계 근데 불행하게도 루마니아는 차우스스크도 제거했지만 민주화가 안 됐어요 그 그 후임자는 똑같이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인민분계가 일어나요 그럼 정권의 권위가 추락합니다 통제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 보안세력 보위보 북한 김정은 측근과 군부가 충돌해요 왜냐 군보고 진압을 명령할 거거든요 전국적으로 봉괴가 일어나면 이 정치군인 갖고는 안 되니까 그럼 군인들 입장에서는 내 형제들인데요 루마니아가 그랬어요 봉괴 그랬더니 국방자만이 밀려야 했는데 나 안 해 그러고 자살해 버려요 뭐 자살도 설이 많은데 네 그러니까 군부가 의! 하고 다 등을 돌려요 자수석한테 그럼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평상시엔 정치군이 세지만 이제 총관된 사람들 탱크로 밀고 오면 이건 그냥 척풍 낙엽이죠 그러면 군부가 대규모 요일을 살태해서 김정은을 제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집단지조차가 또 등장하겠죠 군부 영향력이 커지겠죠 저개발 국가형 군부독재가 되겠죠 상황 나빠지겠죠 미얀마처럼 그러면 상황과 그 인명공개가 또 재발하겠죠 근데 불행한 건 또 슬픈 건 그럼 독재가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민도가 높아져야 되고 긴 시간 동안 처절한 민주주의를 향한 움직임으로 가야 돼요 그게 대한민국이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해낸 거예요 앞으로 갈 길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북한도 북한 인민들이 변해야 돼요 인민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미래를 개척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도와줘야 되죠 우리 군부독재와 싸울 때 군부가 방송을 자악하고 진실을 알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타임지 보고 쉬피겔지 보고 해외에 있는 민주화를 지워주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은 용기를 줬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북한 주민들에게 많은 용기를 주고 진실을 전해주고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미래를 향해 가도록 해야 그래야 저체제가 변하고 그리고 우리가 통일의 정점에서 만날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과를 그렇죠 논란이 많지만 어느 경우든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변화하는 건 진보든 보수든 도와드려야 되고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되고 그리고 함께 통일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김종훈의 몸무게가 한 번에 쫙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아마 심장 스탠스 수술을 하면서 피를 많이 흘려서 살을 뺐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살 빠진 몸매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걸 다시 찌웠죠 그러니까 이게 여요현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되게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을 뺄 때 강제로 뺐는데 이걸 운동으로 약간 근육을 만들어 주면서 정상화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또 찌면서 더 쪄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혈압이나 당뇨 그다음에 뭐 고지혈증 기타 등등의 많은 합격증들이 나오게 돼 있고 이제 김종훈이 이제 최근에 우리 수예 나왔을 때 봤다시피 담배 재떨이가 지금 초등학교 교실에까지 막 놓고 있고 그리고 이제 꼬무버트 탔는데 네 그 위급한 현장에서 재떨이 거기에 내놔요 그래서 버트에다가 진짜 꿀촌가 보네요 진짜 와 담배를 그렇게 펴대는데 혈관이 좋아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거기다 이제 얘가 술을 좋아하죠 그리고 김종훈을 위해서 매해마다 10대 초반 여성 10명을 매해 상납을 합니다 매해 이야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규정화 돼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들어가서 이제 김종훈이라는 데 머물 뭐 성능여자도 있고 마사지도도 있고 분리가 되는데 어쨌든 매해마다 새로운 여자들이 올라오는데 이거를 이제 김종훈이가 절제할 수 있을까 절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성력으로부터 절제가 안 되고 그러니까 옛날 왕들이 단명하게 된 그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운동 안 하고 이런 성관계가 물러나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후병까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라면 스트레스를 덜 받는데 지금 북한이 나가는 나라는 지금 사상 최악의 경제난과 또 이제 주민 불만 또 엘리트의 붕괴 이런게 지금 오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스트레스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주 국한 상황의 스트레스와 절대 되지 않는 사생활 이런 것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김종훈은 이제 근본적으로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네 그러니까 아버지 김종훈은 이제 나이가 한 40대 50대부터 이제 아버지가 죽는 바람에 자기 마음대로 했죠 그 전까지는 김일성이가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보냈어요 근데 김종훈은 30대 이미 아버지는 죽었고 30대 중반에 장성택을 죽여버렸어요 네 그럼 자기한테 누구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집안에 어른이 있어가지고 너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제 마음대로 이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무절제한 이런 생활 습관이 이제 김종훈이 현재 몸을 만들어냈고 지금 뭐 그 사양노루 그 사양 배꼽에서 나오는 그 사양을 추출해 가지고 이걸 이제 닝고로 그 수액화해 가지고 그 수액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최고의 보루인 거죠 아 다른 약은 이제 안 듣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사양이라는 게 대한민국에는 사양이 진짜가 거의 없습니다 사양노루가 거의 멸종단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한반도 38선 일대 그 벨트에서 나오는 사양노루가 진짜라고 합니다 이게 티베수를 포함해서 쭉 나오는 사양이 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북한에서 나오는 모든 사양노루는 전부 다 김종훈한테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양 이 자체가 이제 그 혈관을 이렇게 뚫고 이제 혈전을 녹이는 그런 강력한 효과가 있다 보니까 뭐 공진단이라든지 뭐 이런 데 약제 쓰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사양이 없기 때문에 다 이제 사양 대용품으로 쓰는 거죠 근데 김종훈은 진짜 사양으로 수액을 만들어서 이걸 혈관 돌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김종훈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된 겁니다 네 근데 이거 다음에 안 되면 이제 죽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지금 김종훈이 그나마 뭐 빨빨거리면서 다니는 이유가 네 그 사양 수액 맞고 지금 다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제가 보건대는 1년 지나면 효과가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막 사진 중에서 막 가슴에 패치 붙이고 있는 심장 쪽에다 그런 사진도 있고 여기 뭐 요러시랑 그런지 뒤에 홍란 사진도 있고 뭐 손목 돌아간 사진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 확실히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것들을 확인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얼굴이 시커멓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후변에다가 혈.. 피가 안 좋으니까 얼굴이 막 시커멓게 나오고 있고 담배를 피다 보니까 이제 뭐 온갖 이제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이 이제 보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을 이제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그 숭마가 유일한 운동 수단인데 북한의 김정은이가 지금 러시아로부터 명마를 이제 20마레씩 수입을 합니다 몇 년에 한 번씩 근데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한 번 수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새끼치기 해가지고 말을 육성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왜 계속 수입을 하냐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김정은이 몸무게가 150kg 육박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럼 이설주를 3명을 태운 겁니다 이설주 몸무게가 한 50kg 가정한다면 그 말 한 마리 세 명을 태웠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 말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뛸 때마다 호척추가 나간다든지 그래서 김정은을 태울 수 있는 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계속 수입하는 것이 아닌가 그 말 한 번 수입할 때마다 한 2, 30억씩 들어갑니다 이게 그렇죠 좀 비싸죠 네 러시아 명마들인데 그래서 아마 김정은을 태우는 말 자체가 너무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 번 태우고 달리게 되면 그 말이 약간 좀 촉추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생겨서 네 네 교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왜냐면 이제 말이라는 게 문제가 생기면 이제 말이 주저앉거나 넘어지게 되면 바로 김정은 같은 경우는 땅에 떨어지는 순간 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김정은의 말은 항상 최상위 것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뭐 새끼를 낳아 가지고 키우는 게 안 되면 또 수입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뭐 계속 수입을 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이제 추측을 해 봅니다 네 최근에 그 미국 싱크탱크에서도 김정은 사망 이후 시나리오가 나왔더라고요 네 사망 시 딸 김주에 대신 뭐 김여정이 대리 통치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앞서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깐 그런 시나리오가 녹록치 않아 보이고 뭔가 군부라든지 뭔가 원래 기존의 그런 북한에서 정권을 잡고 있던 그런 세력들이 좀 개입을 할 것 같은데 이 김정은 사망 후 환반도 시나리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강력한 흡수력을 가진 이제 남쪽의 대한민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있고 근데 이제 아마 이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어떤 삐꾸대 가지고 몰락할 경우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개입을 할 것이며 중국은 어떻게 개입할 것이냐 이런 전략을 짜고 있는데 중국의 지도부는 북한의 엘리트들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트들을 바꿔서 중국식 개혁계보관을 끌고 나갈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엘리트들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으로 통일할 경우에 동독의 사례를 우리가 보면 동독의 엘리트에 정치 권력화된 엘리트는 전부 다 숙청이 돼 가지고 실업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학자 계통, 의사 뭐 이런 엔지니어들만 다 살아남았고 뭐 노동당이라든지 이런 정치 권력화된 엘리트들은 전부 다 무직자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이끌고 있는 엘리트 그룹들은 대한민국으로 올 수가 없어요 애들은 그러니까 중국한테 붙어 가지고 개혁개방호를 통해서 기득권을 잡는 것 밖에 길이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북한의 기득권 세력이 아니라 북한 주민을 상대로 우리가 뭐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리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계속 알리는 거예요 격차도 벌리고 격차를 벌리고 그래서 때가 되면 북한이 개혁개방 돼 가지고 이제 변화가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투표로써 중국으로 갈래 아니면 한국으로 갈래 결정할 때가 옵니다 반드시 독일처럼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조금 미래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개혁개방까지 할 수 있으면 하라 그리고 이제 언젠가 통일을 해야 되는데 친중화된 정권으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으로 통일 돼 가지고 한 나라 갈 것인지 이걸 북한 주민들에게 투표를 통해서 물으려고 할 때 북한 주민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선택하게 만드는 게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할 일이다 그래서 이제 전단지가 왜 필요하냐 전단지든 라디오든 뭐 USB든 뿌리 써주고 다 뿌려 가지고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우리가 뭔가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우지는 이렇고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은 이렇고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줘 가지고 우리는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고 있고 동포들과 함께 분단 체제를 극복하고 번영관 한반도를 어떻게 만들겠다 이런 비전을 갖다가 북한 주민들에게 계속 알려주는 게 이게 대한민국이 할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아무리 엘리트들을 잡아 가지고 변화시킨다고 해도 북한 주민 전체가 대한민국으로 오는데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그래서 국변하는 북한 체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걸 관리할 것이냐를 우리가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통일을 준비하는 세력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너무 정치권이 양분화되어 있고 맞아요 네 한쪽은 거의 친북화되어 있고 한쪽은 이제 뭐 북한을 압박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 전략도 없고 비전도 없고 자가 우왕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사실은 좌든 우든 이게 하나로 모아줘가지고 독일처럼 서독 정부가 다 이렇게 야당 여당 진보 보수 다 있었지만 동독에 대한 정책만큼은 하나가 됐습니다 동독 주민의 인권 무조건 하나입니다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 정권에 대한 이런 통제는 다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동독의 주민들이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그 호네코 동독 수상 공산당 청소기가 선동을 했어요 우리는 서독으로 가게 되면 다 망한다는 식으로 그렇지만 동독 주민들이 호네코다 눈 사라 눈 꺼져라 그리고 투표로써 그냥 서독으로 흡수를 결정을 했거든요 그 과정에 서독 정부가 어떻게 했는가 그 과정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동독의 상황과 비슷한 그런 이제 그 결과가 이제 곧 오게 돼 있어요 이때 우리는 무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준비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안타깝게도 너무 지금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북한 주민들을 향하는 어떤 그런 우리 국민의 어떤 마음이나 이런 힘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중국으로 가겠다고 하게 되면 참 이게 난감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좀 깨어나서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좀 볼 때가 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김종훈 정권의 협박이나 그들의 도발은 우리가 일정한 거는 감내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한테 도발 받음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볼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핵을 우리가 이제 못 씁니다 그거 쓰는 순간 김종훈은 바로 죽습니다 이거는 미국한테 그거 김종훈 잘 알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F-35 전투기를 포함해 가지고 이 군사력이 북한하고 비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도발하는 순간 북한은 그냥 순식간에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굳이 뭐 북한한테 이렇게 쫄아가지고 무섭다든지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전혀 우리는 그냥 북한 주민들을 보고 구두를 향해서 그냥 쭉 나가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 통일이 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김일성이가 아바타가 되자니까 김일성이 중후반에 띵띵한 그걸 딱 오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미천이 없는 독재자들은 있죠 아 그래서 약간 김일성을 그러니까 체격이나 이런 모습으로도 약간 닮아가려고 하는 그래 뚱뚱하지 않으면 애성으로 볼 것 같으니까 약하면 더 어리게 보잖아요 네 네 얘는 중후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후계자 가정도 안 걸치고 들어가다 나니까 그래서 그걸 뒤집어 쓰다 나니까 살도 못 빼요 제 살이 아닌 거라 이게 곧 수령의 살이고 인민의 살이고 북한 체제의 희망인 거예요 제 살도 아닌 거예요 그게 권이고 다오고 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의 살도 못 빼요 저러고 다닌 거 저거 자유세계에서 보면 미국 대통령들 보세요 60, 70에도 마라톤 뛰어요 세림하고 그래야 복에도 마음이 놓이는 거지 저거 뒤굴뒤굴 굴러다니는 놈 같은 거 그러니까 그렇든 자기 체제 유지 저건 유령들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김일성 경쟁을 용생하는 것들이 유흥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 유흥 통치에서 산대예요 이놈은 선대를 없지 않고는 어떤 피할도 못해요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학력이 있기라나 출생신화가 있기라나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본 사람이 없어요 김일성, 김종일은 그래도 주변에 사람들이라도 있었어요 동창이라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건강 이상설 저 뚱뚱한 게 건강 이상설이에요 나이에 맞지 않게 그렇다고 나는 자유세계나 여기서 건강 이상설 노려보는 거 굉장히 환영합니다 조주같아서 조주같아서 저는 빨리 죽으라는 조주같아서 가족력이 있잖아요 약간 심혈관 질환 그쪽으로 해서 급사하기도 했었으니까 그래도 김일성이 80 80 넘겼어요 김종일은 69 에요 아무리 가족력이라도 저게 40대예요 이제 40대 초반 맞잖아요 1980년생이죠 84년인가 80 85 84년이면 이제 이제 40 됐어요 마흔이 아니에요 마흔에 저러고 다니는 놈이 어디 있어요 김일성은 마흔살에 저러고 안 다녔어요 김종일이도 저러고 안 다녔어요 다 50 넘어서부터 살이 찌기 시작한 거예요 이놈은 처음부터 살이 찌어져야 돼 의무적으로 세숙으로 하루아침에 더러운 숭이처럼 나타나다 나니까 자기 게 없는 거예요 김일성 김종일이 이미지를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뒤통수 보면 김종일 앞통 옆통수 보면 김일성 이걸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연재강에도 옆으로 보면 수령님의 모습이 즉 김종일 김일성 이쪽 옆으로 보면 장군님의 모습이 즉 김종일 이렇게 선전한다 하잖아요 내부교양자들은 건강이 생소해서 듣긴 좋지만 건강 이상설은 누구한테나 다 있어요 그러나 저놈은 좀 심각하죠 연령에 맞지 않게 비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만동의 군원은 비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건강 이상설 그건 제 몫이에요 건강 이상설이 있다고 해서 오늘 저녁에 죽을 것도 아니고 누가 좀 쳐요 뚝뚝해서 또 빨리 죽었다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안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네 선천적인 기형이 선천적으로 뚱뚱함과 연결되는 어떤 부치병을 달고 나오면 뭐 몇 년밖에 못 산다 이게 가능하지만 얘는 구축에도 안 들어가거든요 제 판단입니다 그러나 이놈은 자연생장적 생명보다는 강압적 생명 정리가 더 빠를 거예요 아 말씀하신 것처럼 독재자들의 말로 맞아둔 건 맞아둔 건 맞아둔 건 외부에서 재고해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미국에서 싱크탱커에서도 김정은 사망 이후 시나리오가 뭐 나오기도 했는데 뭐 앞서서 사실 뭐 김주애나 김여정 같은 경우가 뭐 후계자가 될 가능성 없다라고 하셨으니까 아무튼 간에 만약에 김정은이 뭐 돌연사를 하든 아님 맞아 죽든 간에 뭔가 죽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도 4대 세습이 가능할지 북한이 시나리오 김정은 사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정은이가 장성한 아들이 없이 적어도 20대 후반에 아들이 없이 굽사한다 자연생장적으로 그러면 후계자 세울 확률이 높지만 1대 김일성이가 100%의 파워를 가져갔다면 2대 김정일이는 50%의 파워를 가져가고 오늘날 김정은이는 멀쩡히 돌아다닌 것 같아도 20%도 안 돼요 북한 주민사회가 김일성 바라보던 믿음 김정일을 바라보던 기대 이걸 비해 볼 때 얘는 20% 다 못 가져가요 만석군도 3대를 못 간다는 게 우리 조상들이 아주 지구하고 가장 지혜로운 철학적인 빼도 밟도 못하는 원리를 내놓은 게 그거예요 속담해가지고 예? 3대? 아마 길거리에서 맞아 죽을걸 대가리 두는 순간에 왜냐면 북한 기득권도 3대를 못 조단하니까 지겨운 거예요 지겹죠 사실 그렇죠 지금 공포 때문에 묻어 다닐 뿐이지 이놈이 얼마나 사람을 시켜보면 북한 그 나이 다 70이 된 장령들 끌고 다닌 거 보세요 아무데나 끌고 나와서 훈짱 짜리 군대 장려들처럼 21세기 지금 국가적인 전승 행사 아니고 그렇게 자기 이 군대의 장군들을 끌고 다니는 놈이 어디 있어요 걔들을 훈짱 가득 러시아에 갈 때도 구르고 갔대요 러시아 그 무슨 나은 그 죽돌은 깔끔하게 군복이구나 한데 이건 뭐 허리도 못 펴게 머리도 못 펴게 훈짱 가득 매달아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 자기가 세다는 걸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은 그렇다고 하지 않았거든요 정준은 기념 행사 때나 그렇게 했거든요 그거 다 인간이 부실해요 저는 개인 한 개인이 인간으로서도 작용이 달리고 그런 게 저렇게 올라가 앉아 있으니 세상은 참아 이러냐죠 어쨌든 다 김일성 김정일 도구로 올라간 놈이니 그 덕에 또 죽게 돼 있어요 그게 역사의 순위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막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하지 않았던 좀 몰상식한 짓도 하고 어느 순간에 약간 김정은이 좀 약해지거나 좀 뭔가 많이 아파서 누워 있거나 이럴 때 약간 쿠데타 이런 것도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저는 북한을 북한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북한은 또 다른 유형의 어떤 또 다른 분개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 국가가 기원전부터 골라왔으면 확률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체제는 번지 이상 약화되는 속도를 놓고 볼 때 누구에 의해서 제거될 가능성이 높구나 확률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놓고 볼 때 오늘날 이런 체제는 오늘 김정은은 나는 이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던데 오늘날 김정은이가 없어질 가능성은 국내 5 해외 5 예요 옛날에는 국내 6위 5 해외적 개입 왜 핵미사일 유엔 대북 제지안이 6개 이상 나왔어요 국제 범죄 때문에 여기에 비해서 제거될 가능성이 높다 봤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제거 안 됐어요 왜 저기다 돈 퍼 있고 제거하기 쉽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게 국민이 세금으로 책정돼서 정리해야 돼요 자국 군대의 생명까지도 북한은 투자한 게 없어요 그러네요 진짜 어느 나라도 모든 유관국들이 거루민이 들어가 있는 거 없어요 중국도 타워 하나 없어요 화교타워 네 또 어느 나라도 북한이 북한의 지하자원의 전략적인 어떤 자원이 있어서 그게 꼭 필요한 게 북한 단계밖에 없다 이것도 없어요 그러네요 우리가 중동에 무슨 문제만 터지면 전 세계가 폐를 지어서 딸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석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북한은 그것도 없어요 이게 오히려 북한 김일성 족속이 고사 지금 급진시키는 거예요 돈 한 푼 안 드리고 무너지는 관계 우리는 지켜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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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오래가지만 북한 만약에 저게 어떤 삐딱한 상황에서 북한이 4대를 모셔오고 죽는다면 20대 중반에 새끼가 없이 아들이 없이 죽는다면 김정은이 사후관리 정리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회가 딱 하게 돼 있어요 5명이나 들어가 있는 거고 김정은이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 상무위회는 북한의 당군 중에 모든 수장들이 딱 들어가 있어요 이것들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 사람들은 수령은 아니에요 또 신적인 신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이제부터는 나라는 좀 건지자 그 사람은 올라갈수록 조파는 정보일향이 많기 때문에 다 알아요 보지 못했어도 대체로 트렌드는 다 알아요 이렇게 놓고 보면 나는 첫째 확신하는 거는 그 상황이 되면 이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회 그룹에서 첫째 미국에 코를 친다 난 확신을 걸어요 미국에 코를 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우리가 당시네 나라가 90년대 초부터 미합중국 정부가 시종일간 제기했던 핵사찰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확실하게 받겠다 다녀놓겠다 완전 파격적인 제안을 본 거네요 네 핵이 판매해 준 것도 없고 북한의 핵은 어떤 경우도 유사품으로 보시면 돼요 가사를 깨두고 여기까지 저렇게 나라를 내부적으로는 자기가 폐쇄해 내부적으로 봉쇄당하는 상황이었어요 이걸 뚫지 않으면 북한은 어떤 희망도 없어요 이걸 뚫려줄 나라는 미국 밖에 없어요 가장 표본적이고 확실하고 검증된 게 한미동맹이에요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관계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선을 내밀어요 절대 중국이나 러시아에 안 내밀어요 아 아 그래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정리가 들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일사천리죠 그래서 미국에다 해가지고 미국에 북한이 정리하는 거 UN 안보리 대북 제재안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사찰이고 검증관이 폐기할 때는 안보리에서 UN 타이틀을 쓴 검증단을 모아야 돼요 여기에서 미국 주축이 되고 아마 없어버려 중국이나 러시아도 참가해야 될 거예요 같이 소명한 나라들이니까 네 그리고 이 문제에서 대한민국은 세대 피해국으로서 지금까지 피해국으로 밤낭 뭐 그랬잖아요 물바다 불바다 노래를 부르고 대강하면 도발하던 거 항시 중전시 상태를 끝내지 못한 휴전 상태를 끝내지 못한 근본 원인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김일성 쪽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대한민국은 당당히 또 사기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일본이 속해요 시카가 1돌 1번 널도를 넘어서 미사일 발사를 해요 거기다가 국제 범죄 중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구민을 독재자가 자구민을 함부로 납치해간다는 건 그 자유민주 국가로서 최대의 슈트예요 그래서 클린턴 정부가 끝나고 미국 기사들 여자들이 중국 국적에 와서 북한 쪽을 기웃거리다가 잡혀 들어갔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누가 들어갔어요 클린턴 전 대통령이 들어가서 데려왔어요 이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피해국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모두가 한반도 비핵화 그 다음에 한반도의 동일 문제건 북한 재급 문제건 그거는 남북이 알아서 하라 이렇게 딱 나가게 돼 있어요 러시아 북한 땅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제 나라 땅도 큰 사람 어때요 엄청 크게 다리겠다 중국 관심 없어요 제 나라 땅도 큰 사람 어때요 수많은 다민족 국가들 위구리에서 들고 일어나 내몬고에서 들고 일어나 모든 팀이 돼 있어요 이거 정리 못해요 그렇게 되면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한민국화 되는 게 아직도 경제가 덜 발전된 러시아로서는 국동지역 중국으로서는 동북 삼성지역 리득이 나면 리득이 났지 손해볼 게 있어요 쫙 이렇게 보면 국가는 정당에는 리의 관계를 방향으로 잡고 나가는 거예요 모든 국가 정부들이 전략을 션다 국가비전에서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하지 말아야 될 걸 내려놓는 거예요 거기서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 땅을 자기네가 강점하겠다 이건 정말 대미지가 어마무시한 거예요 대한민국 때문에 일본 때문에 그것들도 다 알아요 나도 배우자는 나도 아는데 걔들이 모르겠어요 북한은 폐쇄 국가로서 이거 꼭 여세요 네 네 네 북항무도 안 폐쇄 국가로서 동맹국과의 관계에서도 폐쇄된 국가로서 북한은 저 정략이긴 하기는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만은 철저히 파괴된 국토로서 북한 김일성 족속 체제가 붕괴되면 정리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정리될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이 김일성 족속이 불연 수립한 모든 기득권 재고부터 들어가요 통화적 방법으로 발전적 방향으로 개량 형식으로 소련이 구소련이 러시아로 넘어간거나 러시아가 공산중국의 개혁개방이 길러 나가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정리하는 방식이에요 이때는 북한 땅에서 어떤 기존에 김일성 족속 시라에서 배 두드리면서 신입 누르고 시록 밑에서 보기에 따라서는 그때도 아주 부자처럼 살았는데 나라가 저거 제거된 다음에도 저것들이 또 다 집권을 가져가느냐 가져가느냐 이런 거는 북한 땅에서 이런 거는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상부구조를 철저히 제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한민국은 통일비용이 뭐여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데 가장 확실하게 가장 깨끗하게 북한 정리를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 때문이에요 사라지지 않는 뾰루지 자 맨 왼쪽 뭐라고 쓰여있죠? 중앙일보 보도인데 김정은 보래 대왕 뾰루지 되어있죠? 네 이게 올 1월달 보도거든요 뭐라고 쓰여있어요? 산원전부터 라고 되어있잖아요 네 이거 생각나요? 김일성 혹? 아 생각나요 네 못 건드리는 거예요 아 이게 계속 커졌다 줄었다 염증이에요 일종의 스트레스성 피부염 자 4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자 2023년 5월달 5월달 옆에 왼쪽 볼에 있죠? 네 이거 8월달 얼마 안되요 8월달이에요 네 2024년 8월달 지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네 그럼 약이 듣는다는 얘기 안 듣는 얘기에요? 안 듣는 얘기죠 안 듣는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약을 사는거지 북한은 약은 없어요 고려의약 그냥 한약 정도 형편없어요 중국 약이 최고고 대한민국 감기약 해열제는 최고입니다 최상위 베스트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해열에 나와있는 북한 친구들이 약을 사야죠 정보망이 걸리는 거죠 김정일 쓰러졌을 때도 중국의사가 들어갔다 뭐 프랑스의사가 들어갔다 미국에서 들어갔다 이런 소리 나오죠 뭐 확인은 안됐어요 그 정도로 열악해요 약 찾는거 그러니까 해역 써야돼요 안 써야돼요? 써야죠 자 또 볼까요? 꿀처 김정은 담배 이번에 수에 갔을 때 그 보트 안에서도 지금 그 보트에서 이렇게 타입히면서 이러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재민들 가서 그 애들 평양에 불러와서 애들 보면 그 교실에도 애들인데서 탁자 위에 잿더리가 있어요 심지어 김정은 기록영화에 타가수에 갔어요 근데 담임피면서 선생님들한테 짓이에요 애들 잘 길러야 돼 이렇게 이게 맞아요? 이게 뭐에요 지금? 이 얘기는 저도 과거에 하루에 한 두갑 핀적이 있거든요 네 그건 지금 오래됐습니다만 두갑 피면은요 항상 담배를 손에 들고 있다는 얘기에요 거의 담임피신적 있어요? 없습니다 네 두갑 피면은 거의 이건 두갑 더 핀다는 얘기에요 딸 옆에서도 피잖아요 지금 자 볼까요? 이게 2014년 10월인데 김정은 뭐하고 있어요 여기 담배 여기 또 있네 지금 지팡이 들고 있죠? 2014년이면 몇 살이에요? 84년생인데 30살이란 얘기죠? 10년 전이네 30살이 지팡이 짚고 다녀요? 말이 안되죠 자 오른쪽 보세요 2015년이거든요 이쪽 손에 붕대 있죠? 네 사살표죠? 그쵸? 그쵸? 자 또 볼까요? 아 맞아요 이거 손목 돌아간거 손목 돌아간거에요 이게 아파서 그러는거에요 아주 고통스러워서 자 보세요 2016년 1월이거든요 2023년 2월도 이렇게 안하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안하죠 웬만하면 아파서 문제가 있는거에요 그 다음 이거 보세요 아 이거 스탠트 자국이라는 설이 많았어요 네 그 다음 2021년 1월 뒤통수에 뭐 있어요 저건 하루이틀 아니에요 아 할아버지랑 비슷하게 약간 혹같은거 생기는거죠 그럴 수도 있죠 아니 뭐 염증인거죠 어쨌든 적어도 네 아니 지금까지도 이게 뭐에요 지금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뭐 사이다경에서 전에 얘기했던거 같은데 취침시간 몇시라고요 새벽 5시라고요 이거 노동심료가 나온거에요 네 다음날 5시까지를 보고 사업을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방금전인 5시 하루사업을 청구하고 새날에 진행하고 사업을 개혁했다 낮에 산다는 얘기지 뭐 이른 새벽에도 찾아오셔 이 밤도 영웅이 고개거든요 맨 새벽에 나갔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북한 주민들은 감동하겠죠 뭐 새벽에 온다고 그것도 하루이틀이지 잠자리다 찾아와요 전화도 밤에 새벽에에요 새벽에에요 그럼 건강에 좋아요 몸무게 140킬로대 중반인데 지금 쭉 보여졌죠 어떻게 돼요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걱정해야 안해요 걱정하죠 네 이거 가슴에 패치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보세요 2022년 6월 18일 날인데 코로나 때 집에 있는 뭐 가정상벽을 보낸다고 인민들한테 집이 약국하거나 약공장인가 봐요 그렇게 많은가 봐요 지금 가슴에 뭐 있어요 지금 패치 전 내복이 아니에요 내복이 저렇게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단축구멍이도 저렇게 생겨요 아니죠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과 김씨 로얄 패밀리는 속옷은 염색한 옷을 안 입는대에요 여기 만청산연구소라고 김일성 장수연구소 연구사고 여기 와서 증언했어요 저희 대동강집이 나와서 아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색깔 있잖아요 뭔가 심장이죠 그럼 아까 얘기했던 거 종합해보면 심장이 지금 이상이 있겠지 없겠어요 있겠네요 술도 많이 먹는다잖아요 밤중에 뭐 하겠어요 술 먹으면서 시간 보내겠지 이라면서 자 그러니까 김정은의 건강은 정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비정상이다 그리고 인명은 제천이지만 오래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내일 쓰러져도 저는 하나도 안 이상해요 그게 김주혜를 일찍 내세인 이유다 왜 김정일 뇌경색 이후에 김정은이 바로 나왔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어쨌거나 이제 갑자기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거는 곧 죽을 목숨인 거는 확실한 거 같은데 김정은이 사망한 이후에 과연 이 북한 정권은 어떻게 될 것인지 뭐 미국 싱크탱크에서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김정은이 사망하면 어린 김주혜 상당히 북한 내부가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정은이 3대를 넘기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제일 큽니다 제가 보면 김씨 일가 이제 최재가 그렇죠 급사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자 시나리오는 두 개가 있어요 여기 이제 시나리오 원이죠 자 김정은이 사망했다 자연사든 급사든 해보자고요 그럼 김주혜가 지금 후계 수업이잖아요 그럼 김주혜가 들어서겠죠 거의 확실해요 그러면 왜냐하면 북한은 김씨 일가 외에는 집권한다는 걸 생각을 못하니까 그럼 김혜정은 당연히 후견을 하겠죠 근데 김혜정은 국정능력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당황할 때 쌍욕하고 무슨 말하는 것도 천박하고 그 얘기는 뭐냐 능력이 없다는 얘기에요 감정통제를 못하는 거기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북한은 노동당이 움직이거든요 노동당 정치국이 있어요 정치국 상무위원회 한 네 다섯 대고 김정은 조금 네 명이겠죠 중앙위원 후보연 합치면 다 합치면 한 30명 좀 넘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집단지도 체제 정치국 상무위원회 중심 그다음에 정치국 위원회 중심으로 갈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국정을 알잖아요 조용헌부터 시작해서 노동당 조용헌 조직부장 조직기도부 리란 선정정부 이 친구 둘이 장악하거든요 김덕훈은 내각이니까 힘이 없어요 힘을 실어줘도 그럼 집단지도 체제로 갈 거예요 김주현 허수하위가 되겠죠 뭘 알아요 지금 단종보다 힘이 없겠지 그죠 그러면 집단지도 체제로 가면 사이가 좋겠어요 안 좋겠죠 그룹사운드 다 깨지죠 나중에 락그룹도 오래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좋아하는 그룹들 그러면 집단지도 체제 내 권력의 갈등이 생기겠죠 무조건 생기죠 생기죠 그러면 평상시에는 노동당이 제일 강해요 근데 이건 위기잖아요 그럼 누가 제일 세요 군부 총 가진 사람들이 세죠 그러면 군부가 세력을 확장할 거예요 그러면서 군부가 실제적 권력을 장악할 거예요 그럼 군부가 장악하면 김주혜를 제거하거나 그냥 놔두고 식물인간으로 내버리게 장성태처럼 짝다리 짓고 군인들이 총 차고 다니겠죠 그럼 이 상황이 지금 상황이 좋아지겠어요 북한 경제가 나빠지겠어요 혼란스럽죠 그러면 이제 인민봉기 루마니아에요 체계적인 저항이나 민주화를 못 가요 왜냐 민주주의는 피와 땀을 먹고 사는 기적은 없어요 리비아 카다피 죽었다고 후세인 죽었다고 아프가니스탄 민주화 됐어요? 세렴 무너졌지만 푸틴 민주주의자에요? 시진핑 민주주의자에요? 긴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보세요 우리가 위대한 거예요 1960년 4.19부터 우리가 다 했잖아요 광주민주화운동 87년 그렇죠? 끊임없이 우리는 성숙하고 있죠? 근데도 우리는 민주주의가 완성됐어요? 아직도 갈증이죠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어요 우리 민주주의 성공 모델은 근데도 6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갈 길이 멀잖아요 그렇죠? 근데 북한은요 일제 조선시대 일제 3대 세습 민주주의는 접혀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긴 시간이 걸릴 거예요 두 번째 시나리오 볼까요? 네 이번에는 김정은이 죽은 게 아닌 시나리오에요 지금 북한 아주 위기라고 그랬죠? 네 지금 막 탈북도 늘어날 거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 전자레인지를 오래 쓰다보면 그릇을 보면 그릇이 그냥 톡 쳐는데 깨지는 거가 있어요 맞아요 그건 겉으로는 안 보여요 근데 안 치면 약하게라도 안 치면 안 깨져요 그걸 촉발 요인이라고 해요 톡 그러니까 우리 4.19 때 김주열 열사 마산 고등학교 마산중학교 다녔던 그분이 항대모 집회하다가 경찰에서 체류탄을 맞고 돌아가셨는데 마산아빠 대 그분의 시식이 떠오르잖아요 불질러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과거에 이한열 연세대 열사 같은 분들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쓰러지는 장면 그게 불을 지르는 거거든요 독리로부터 다 그렇게 됐어요 베를린 잠객 붕괴부터 시작해서 독리로 붕괴가 그냥 순식간에 로마니아 차우스스크도 관제 집회하는데 한 청년이 나와서 살인자가 그러면서 확 번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니아는 차우스스크도 제거했지만 민주화가 안 됐어요 그 그 후임자는 똑같이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윤민 붕괴가 일어나요 그럼 정권의 권위가 추락합니다 통제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로마니아 같은 경우에 보안세력 보이부 북한 김정은 측근과 군부가 충돌해요 왜냐? 군보고 진압을 명령할 거거든요 전국적으로 붕괴가 일어나면 이 정치군인 갖고는 안 되니까 그럼 군인들 입장에서는 내 형제들인데요 로마니아가 그랬어요 봉계에 그랬더니 국방장관이 밀리아였는데 나 안 해 그러고 자살해 버려요 자살도 설이 많은데 그러니까 군부가 으이! 하고 다 등을 돌려요 차우스스크도한테 그럼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평상시에는 정치군이 세지만 이제 총 받은 사람들 탱크로 밀고 오면 이건 그냥 척풍 낙엽이죠 그러면 군부가 대규모 요요 살태에서 김정은을 제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집단지조차자가 또 등장하겠죠 군부 영향력이 커지겠죠 저개발 국가형 군부독재가 되겠죠 상황 나빠지겠죠 미얀마처럼 그러면 상황이 커 인명공개가 또 재발하겠죠 근데 불행한 건 또 슬픈 건 그럼 독재가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민도가 높아져야 되고 긴 시간 동안 처절한 민주주의를 향한 움직임으로 가야 돼요 그게 대한민국이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해낸 거예요 앞으로 갈 길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북한도 북한 인민들이 변해야 돼요 인민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미래를 개척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도와줘야 되죠 우리 군부독재와 싸울 때 군부가 방송을 장악하고 진실을 알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타임즈 보고 슈피겔즈 보고 해외에 있는 민주화를 지워주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은 용기를 줬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북한 주민들에게 많은 용기를 주고 진실을 전해주고 북한 주민들의 스스로 미래를 향해 가도록 해야 그래야 저체제가 변하고 우리가 통일의 장점에서 만날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가를 그렇죠 논란이 많지만 어느 경우든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변화하는 건 진보든 보수든 도와드려야 되고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되고 그리고 함께 통일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기운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